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닥터케이입니다. 계속해서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서 상당히 변동성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상승폭 상당폭 토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2% 가까이 강한 상승하다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기 2평선 더 이상 밑으로 깨고 내려오면 상당히 또 안좋아지는 상황인데 개인이 콜옵션 지금 20억으로 강하게 강한 정도는 아닙니다만 계속 사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이 현선물 동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에서 천억 규모 같으면 지금 한 시간밖에 안됐는데 상당규모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입장에서 외국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환차선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 물량 조금 출해되고 있는데 환율이 좀 진정돼야 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7위안 위로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10시 15분에 환율 고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을 아마 조금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코스닥 3일 연속으로 물론 조금 흔들림은 있습니다만 지금 상승 중이고요. 5일선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좀 더 약세입니다. 기간이 장 초반에 플러스권 잡아주던 것 많이 밑으로 다시 매수세 약화되고 있는 상황. 만약에 매도세로 기간에 쌍끌이 양대시장에서 매도세 나온다면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상황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오전 12시까지 생방송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해 주시고 시장 상황 되게 어렵기 때문에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하시면 닥터케이와 함께 하시죠. 유료방 운영 중이니까요. 유료방은 카톡방입니다. 생방송은 아침에만 하는 거고요. 평소에 하는 시간 있죠. 나머지는 실시간은 그래도 다른 유료방보다는 실시간 장중 내내 케어한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매수매도 그리고 손절가 목표가 한번 산정해드리고 끝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장중 내내 케어한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매도 물량 양대시장 한 600억 규모로 나오고 있네요. 좋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베이시스 0.4 베이시스가 좀 더 호전되어야 됩니다. 0.8 이상으로 호전되어야 되고 현재 일본 시장 마이너스 0.7% 하락 중이고 중국은 아직 개장 안 했습니다. 환율 체크하자면요. 환율 1200원 돌파 이후에 약간 주춤하고 있으나 아직도 1200원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추가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위로 뚫고 올라간다. 상당히 안좋아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환율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환율까지도 체크하셔야 된다. 아쉽게도 키움에는 중국 위아나를 안보여준다.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답답해요. 그런거 보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거에요. 양쪽도 까지고 있습니다. 양쪽 다 올라가다가 밀려버리기 때문에 푸드옵션도 까지고 있는 상황이고 홀옵션도 까지고 있습니다. 양쪽 다 꽝 현재 꽝 이라면 좀 그렇고 양쪽 다 프리미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포인트는 252.59 그리고 여기가 254.30이거든요. 이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옵션 선물도 마찬가지구요. 선물은 좀 다릅니다. 취소 그죠? 자 선물은 따로 지수가 여기 있으니까 아 이거 바꿨군요. 자 코스피 200을 가지고 기초자산을 옵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나중에 급등시켜가지고 255까지를 252.5도 체결을 안 시켜줄지 콜요. 아니면 나중에 막판에 들어 올려가지고 급등을 시켜가지고 255까지 체결을 시켜줄지 그런 여부를 잘 판단해 봐야 되는데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힘있는 외국인이 어떻게 잡고 흔드느냐 그게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환율이 떨어지려면요. 지금 정부가 케어하겠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선정을 해버렸거든요. 지정을 해버렸거든요. 환율 조작 감시국 으로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독일 중국 중국 한국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쉽게 인위적으로 할 수 없어요. 시장 논리에 맡겨야 되는데 정부 당국에서 개입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예전에는 정부에서 개입을 조금씩 했거든요. 1200원대를 안 넘어설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지금 건드리지를 못하고 중국도 7위안 올라갔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외국인이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되죠. 신규 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다른 나라 그러니까 외국으로 송금하는 물량 내지는 우리나라 자국에서도 지금 해외펀드 쪽으로 국내는 속된 편 석게 맛이 갔다 이래가지고 해외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정권사라든지 이런 게 추세이기 때문에 해외로 자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에 대한 수요가 자꾸 생기니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죠?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그것이 좀 진정되고 외국으로 빠져나간 돈이 좀 진정되고 환율이 밑으로 조금 내려와야 안정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안하고 매수세 신규 매수 내지는 그죠?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자금이 좀 멈춰야 환율이 좀 안정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일단 지수 반등권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반등권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예를 들면 내가 사고 싶은 종목 있죠? 예를 들면 이런 데 샷 하는 겁니다. 코스피는 지금 정도에서 종목 괜찮은 거 있으면 샷 해도 되는 겁니다. 일단은 지지하니까 여기 그죠? 여기 이평선 지지도 있고 여기 지지권이거든요. 그러면 추가 상승한 다음에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매수를 할 때도 시장 판단을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강하게 해라 소리는 하고 싶진 않아요. 왜? 외국인이 패대기 치기고 있네?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삼성전자 하나 조금 힘없고 나머지 다 양호한 상황 다 홀딩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옵션 만기일 날 상당히 변동성 클 수 있는 날 또 무료방송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평소에 쉽게 못 들었던 이야기들 좀 더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KMW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코스닥 레버리지 지수거든요. 지수 여기 지키고 있으니까 여기만 안 무너뜨리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시간 날려드려요. 이렇게 어 조금 전에 있었는데 됐어요 양호한거지 저 이런 모습도 좋은 모습이고 여기 단단하게 지키고 있고 여긴 지키면 되고 여기 단단하게 지키고 있고 여기 엔시 소프트도 관심이 있는데 안 밀려요 이거 그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밀리면 50만원대로 오면 이거 사는거에요 자 나가자님 나가자님 밀리잖아요 50만원대로 오잖아요 대우건설 팔아먹은거 이거 사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적당한 권력에서 사 한방이 다 말고 2억정도 되잖아 팔면 1억8천이니까 9천 되죠 한방에 다 팔지 말고 아 다 사지 말고 그죠 30% 30% 산다 생각하고 10% 10% 10% 나눠사고 10% 10% 10% 나눠사고 그렇게 해보세요 본인이 다 던지려고 했는데 위에서 팔면 그죠 그거 제가 더 벌게 해드린겁니다 그죠 안 밀려요 잘 일단 일단 안 밀려요 여기 밑으로 안 깨지면 된다 했습니다 여기 지키내면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일단은 전략 드렸습니다 여기 무너지고 여기 무너지려고 폼 잡으면 그때부터 줄여나간다 그랬습니다 다 줄여버리는거는 여기 저점 깨지면 다 줄이는겁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왔다갔다 하다 오늘 잘 버텨내고 혹시 시장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오면 건설주가 낙폭이 심하거든요 반발매수 싹 들어오면 4천원대 까지 가서 던지면 지금보다 훨씬 이덕보고 던지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겁니다 그리고 교체매매 강한놈으로 강한놈 꼭대기 살아 안그럽니다 딱 눌리먹 주는거 아까 체크해드렸죠 자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거 안같습니까 일일이 그죠 자세하게 설명해드렸죠 허니 고고 야오 오늘 안 듣고있냐 자 또 변동사항 있을때 말씀드리고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좀 지켜봅니다 자 오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거는 화장품이 대박이에요 지금 여기 여기 화장품 난리가 났어 가장 강세입니다 그에 비하면 다른 업종에 비하면 제약바이오가 결코 강하지 않다는게 여기서 여실히 나타난겁니다 5G 휴대폰이 비교적 더 강세죠 아직까지는 막상막하이긴 한데 비교적 좀 더 강세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별로 이야기를 안하는겁니다 남북경협도 비교적 오늘 강세 자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 이쪽 강세 나오고 있구요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서 섹터별로 나눠놓으면 어디가 강세인지 대본의 눈에 들어옵니다 수소차도 강세고 그죠 자 시총 상위도 이렇게 쭉 놔두고 보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상황이 어느정도 빨리 간파가 되는겁니다 자 비교적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 비교적 잡아놓고 나머지 단에 있는 애들 어느정도 상승중이다 그중에서 약세 업종인 바이오 삼바 그죠 그 다음에 통신주 이쪽이 약세인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0.5% 밖에 못가죠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1.8% 올라가고 있거든요 비교적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골고루 다 올라가고 있어 그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팁 드리는 김에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 관심있게 보세요 여기 그죠 대본에 올라가잖아 그죠 대본에 올라갑니다 여기 있는걸 선택을 했다면 예를들어 여기 있는거 다 샀다 칩시다 우리가 기관외국인이나 치서 한 10종목 여기까지 합해가지고 20종목 샀다 칩시다 누적으로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겠네 대충 눈으로 봐도 까지가 있는건 0.3 0.9 1.4 1.9 그죠 이거 하나 한전하나 많이 빠졌고 나머지 올라간건 2%대 3% 3% 3%대가 보이고 9%대도 보이네 그러면 이걸 다 내가 포트폴리오에 다 있다고 가정한다면 플러스 아닙니까 왜 그런거 알아요 여기 있는 종목들은 우상량하는거 위주로 업종 대표주 권력에 있는 애들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 넣어놓은거 사면 되는거에요 나가자님 아시겠습니까 참고를 아십시오 이거 성의가 있다면 캡쳐 딱 해가지고 이거 저같으면 맨날 돌려보겠습니다 닥터케이처럼 야 UTI 이거 그죠 다른거 여기 있는 휴대폰 부품중에 딴거 별로 없는데 그죠 딴거 별로 없어요 여기 거의 다 뺐어요 UTI 하나 딱 넣어놨어 거의 여기 이거 혼자 10% 올라가네 보이십니까 어저께도 있었어요 방송에 들어가보서 있는지 없는지 그만큼 종목 잘 뽑아낸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종목 뽑아낸다 우상량하는거 뽑아내니까 그렇다고 우상량 그나마 여기 깨질듯 말듯 그나마 잘 가던 애니까 그러니까 여기 중에 가장 세게 10%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대림산업도 마찬가지에요 그죠 무너져서 그렇지 여기서 반등할때 최고많이 올라간게 대림산업이에요 그죠 무너져서 그렇지 딴거는 볼래요 밑들 다 꼬꾸라져있어 하다 소리를 안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5G의 KMW 이거 뭐 뭐 잘 가네 오일솔루션까지 관심있댔습니다 오일솔루션도 잘 가잖아 여기 있어요 그죠 나머지 볼래요 휘청휘청거려요 휘청휘청거려요 휘청휘청거립니다 그러니까 없어 관심에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거 에이스테크도 약간 괜찮네 이렇게 보면서 왜 돌려내려고 폼잡고 있으니까 근데 하려면 KNW나 오일솔루션 할겁니다 5G가 그나마 낫잖아 그나마 그죠 흠 흠 흠 야 신라젠 한가 그렇게 두드려맞고 올라가는데도 4%도 못 올라가 30% 30% 30% 30% 몇 번을 빠졌는데 30% 30% 30% 30% 빠지고 추가로 더 빠졌잖아요 올라가는겁니까 4%가 하지마세요 이런거 직장인이라면 직장인들 맞게 할수있는 기법도 있어요 20일 20일 매매기법 써도 되구요 닥터게인은 직장인 기준으로 말씀 많이 드려요 자 우리 유료방에 한 분이 제가 사라할때 못 샀고 오늘 산다 그럽니다 뭐라면서 사는줄 알아요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일 올라타면 살게요 20일 올라타니까 사버립니다 그죠 20일 올라가면 사고 20일 내려오면 팔고 하면 손실이 별로 없어요 20일 기법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데는 여기겠죠 여기 너무 고점이라서 좀 부담스러운거에요 저는 여기 그죠 여기 저항 뚫었기 때문에 여기 지지할거다 생각하고 샀기때문에 기법이 꼭 하나만 있는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스닥 바닥 찍었다 싶어서 이거 사는겁니다 바로 3일 올라가죠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죠 7% 정도 올라간거 같습니다 고스닥 3일 올라가잖아 그죠 시장하고 같이 연동되는 종목들을 사기 때문에 시장 올라간다 싶으면 사버리는겁니다 한 번에 다 말씀드리면 머리도 아플테고 아 그럼 포인트가 있구나 꼭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까 종목을 사려면 지금 사면 된다 그랬죠 치수가 반동건이라는걸 알고있거든 그죠 아까 그랬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전에 사려면 이제 사면 된다 그런데 크게 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다 반동건이니까 외국인이 자꾸 매도 때리고 있으니까 지수 올라가잖아요 그죠 코스닥도 여기 안 무너뜨리고 올라가네요 일단 양호한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수의 흐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시장이 안좋은데 웬만한 종목을 잘 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등하잖아요 그죠 내가 삼성전자 사고싶다 이랬으면 여기 정도 인근에 살 수 있는겁니다 나머지는 위에서 별로 내려올 생각도 안하고 있고 카카오는 이제 조금 처지긴 처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여기 안 무너뜨리면 크게 문제도 없고 이거 들고 갈겁니다 어쨌든 책을 공부하시는거 물론 당연히 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알아요 실전에서 내 기법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21기법을 쓰든 지지저항에 있는 종목들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 팔든 나만의 이론이 아닌 실전 기법을 쓰면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거든요 혼자 사면 시행착오가 길겠죠 근데 옆에 코치가 있으면 그 시행착오를 줄여 드릴 수도 있고 기준이 없으면 그 기준을 제시도 해 드릴 수도 있고 그런겁니다 참고를 하시고 기준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 기준이 섰죠 실천하는게 또 되게 어려워요 실천이 쉬울 것 같아요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 시간 많으니까 어제는 지연님 붙잡고 이야기 많이 했고 오늘은 나가자님 붙잡고 1대1 내가 레슨 한번 해드릴게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 우량한 종목을 우상량 할 때 우상량도 그냥 아니고 모든 입평선 밑에 깔아놓고 우상량하는 초입에 살아 그게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입니다 왜 1이겠습니까 대전제라니까 이럴때 이럴때 달라들라고 하지 말고요 언제 한다 셀트리온 틀린거 있으면 틀린거 있다 나중에 이야기해 보세요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는 초입 이거 너무 길긴 한데 그죠 이거는 조금 얘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량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적용은 됩니다 여기를 돌파하면서부터 살 수 있는 근육이 되는 거고 길게 길게 보면 이러한 권력들이 중요 포인트들이에요 이러한 권력들이 자 뭐다 여기는 짧게 놓고 보면 이제 하락하는 거 돌파할 겁니다 맞죠 하락하던 거 돌파하는 여기 여기 인근 부터 하락하는 거 돌파하는 거 확인 시켜드렸어요 하락하는 추세 상승 전환 돌파하고 모든 이평선 밑에 깔아놨죠 위에 없어요 이제 여기 여기부터는 이때 위에 말고 이게 딱 붙었을 때 이평선하고 붙었을 때 20일 인근에서 매수하라 그리고 추세 깨질 때까지 들고 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중장기로 했다면 그죠 20일 기법은 더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 드릴 수도 있는데 한 여기 정도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노스는 여기까지는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사왔던 분들 제법 있어요 10만원 떼서 여기 정도 끊어내고 30만원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뭐 두 배 벌었으면 되지 않습니까 두 배가 작아요 1년 반 밖에 안 됐는데 2년 밖에 안 됐는데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상량한 종목을 하면 되는데 지금 우상량입니까 여기가 깨지면서 끝장났거든요 우하향입니다 우하향 고점이 하락 추세 하락 추세 공부하셨으니까 하락 추세는 뭔지 아시죠 고점과 고점을 자꾸 높여 나가는 아 고점과 고점이 자꾸 낮아지는 추세 이게 하락 추세입니다 이러한 트렌드로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트렌드 그럼 여기 중간에 이렇게 또 끌 수 있거든요 이것도 반복되는 건데 그죠 이거 한번 들어보셨죠 며칠 전에 그리고 하락 목표치 13만4천원에 대해 이야기했어 13만7천원에 딱 와갖다 수도반에 뭐 거의 건사치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만약에 더 정확하게 했으면 얼마가 나왔을지 그냥 제가 근사치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기 여기 말씀드리면서 그죠 여기 여긴가 여긴가 이건 기준이 두 가지 좀 될 수 있어요 4만 여기 기준인 것 같네 여기 폭이 4만원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4만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4만원 빼면 얼마입니까 그죠 13만6천원 13만4천원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인근이라고요 여기 위로 대도 되고요 여기 대도 되고 그건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무조건 대야 돼요 그러니까 13만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그죠 4만원 빠졌으니까 여기 4만원 빼면 13만6천원 아닙니까 13만7천5백원 거의 그러니까 근사치에서 이야기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그도 말씀드렸어 여기 밴드만큼 빠질 수 있다 방송에 올려놨잖아요 13만4천원까지 정도 목표치가 보인다 그러니까 어떤 애가 웃기고 있네 이렇게 놨더라구요 그래서 웃기고 있기는 내가 개그맨이냐 함부로 찍찍 날리지마 조금 뜨끔했을 겁니다 13만7천원까지 갖는 거 봤으니까 13만4천원이 하락 목표치됐는데 그죠 더 빠졌어야 제가 틀리는 거 아닙니까 더 안 빠지고 근처에서 딱 수돗하네 이런 것들이 공부가 실전에서 딱 되다보면 그죠 여기서 살 수도 있는데 하락 소리는 안 했다 그랬습니다 흠 흠 자 그렇다면 대전제 위배되니까 하락 소리도 잘 안 하는 겁니다 우상향 할 때 해야 되는데 우하향으로 끝내지고 꼬꾸라지 있는데 그죠 우상향 하는 거 들어가야 못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뭐 KMW 이런 거 우상향 하는 거 들어가야 못겠다고요 이거 우상향 언제 사야 되는 거 같습니까 이런 데 사야 돼 이런 데 그죠 실제로 실제로 4월달 가보세요 이게 관심종목군에 있는지 없는지 아까워 죽겠어요 진짜 자 지연님 잘 가시고 여기 인근에 여기 관심종목이 들어있는지 4월달 중순 이후로 KMW가 관심종목에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4월달 방송 한번 돌려보세요 저는 방송 다 올라가 있거든요 눌려주면 들어가고 싶은데 그냥 옆으로 시시시시시시시시 끼니까 못사고 못사고 그냥 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밑으로 꼬꾸라지 있는 거 안한다니까 그죠 그게 대전제예요 자 그런 그 간단한 거만 해도 되는데 그러면 바이오를 하겠습니까 실라젠이나 셀트리온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힘들어 하시겠냐고 대전제가 되는게 있는게 있는가 보세요 전부 오른쪽 밑으로 다 꼬꾸라지 있는데 바이오를 하지 말자 그러잖아 그죠 밑으로 다 꼬꾸라지 있어 매지연 하나 괜찮은데 이거 너무 급등락하니까 하지 말자 그런 겁니다 이거 급등락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전부 밑으로 꼬꾸라지 있잖아요 그에 비하면 처음에 접근하던 시기에는 그래도 다 우상량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들어갔거든 그죠 빠져서 그렇지 그죠 여기 인근에 사들어갔어 여기 인근 그죠 그리고 추가 추가 그죠 적어도 우상량 하는 거 한다니까 이거 다 우상량 아닙니까 우상량 우상량 여기서 사고 팔고 신나게 많이 했어 그죠 위배되는 거 있습니까 위배되는 거 없어요 위배되는 거 없다고요 여기 있는 종목 밑으로 개폭락한 거 있는 거 보십시오 없을 겁니다 잘 자 그럼 여기 딱 돌아가면서 한번 볼게요 우상량 하는 게 어느 쪽에 있는지 닥터케인은 IT하고 자동차하고 K5G하고 휴대폰 이런 쪽 관심 가지자였습니다 한번 빠르게 돌려볼게요 어차피 지금 딴 거 볼 것도 없어요 자 지수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지수 반등하고 있어요 아까 여기서 반등할 수 있다 살려면 여기서 사야 된다 그랬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안 틀린다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다 확인되고 있죠 그거 쉬운 줄 알아요 안 쉬운 겁니다 절대 안 쉬워요 선물 샀으면 돈 벌고 있는 겁니다 선물 샀으면 상방향에 때렸으면 콜옵션 샀으면 돈 벌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업종 대표주들하고 어저께도 한번 돌려봤는데 볼게요 어떤 게 우상량 하고 있는지 고르는 단계를 여러분들 실전으로 지금 한다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거 실전으로 자 삼성전자 지금은 좀 삐리해요 그죠? 왜? 우상량이 깨졌으니까 근데 추가 추가해서 단가 적당히 낮춰서 올라간다면 별 문제 없는 상황이고요 자 하이닉슨 여기만 버텨내면 별 문제 없어 사실 공격적이라면 여기 사도 돼 밑으로 쳐지면 비중 좀 줄인다 생각하고 사도 되는 권력이에요 그죠? 우상량 하고 있잖아 하락 추세 돌려내고 여기까지 좋았다가 무너진 게 조금 안 좋은데 시장 반등하면 이게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죠? 여기 기관외국인도 비교적 양호하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IT전기전자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인방 밑에 있는 애들 말고요 SDI 좋네 우상량이네 여기 4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올라가죠 우상량이에요 우상량 IT 3인방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LG전자 손절했습니다 밑으로 꼬꾸라졌어요 모노로입니다 삼성전기 한 번도 하자 소리 안 했습니다 우하향이에요 LG디스플레이 한 번도 하자 소리 안 합니다 밑으로 꼬꾸라진 우하향입니다 안 합니다 현대차 반등 시도 나옵니다 그나마 여기 권력 위에서는 현대차를 얼마나 사고 팔고 많이 했습니까 그죠? 이거는 조금 다른 기법 여기 저점 박스권 저점이니까 사서 그죠? 13만원 팔아먹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사서 팔아먹고 다시 사서 팔아먹고 여기서 팔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현대모비스 들어가서 플러스 내고 그리고 기아차 들어가서 플러스 내고 다시 기아차 들어가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매수당가입니다 시장 그렇게 낙폭이 있는데 여기를 돌파해 버리면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자동차가 비교적 살아있어 그러니까 자동차 괜찮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현대모비스 위에 있죠 우상향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가 살 수 있는 권역입니다 그죠? 여기 60일 지지하면서 딱 아래꼬리 땡기죠 기아차 갖고 있기 때문에 사자 소리는 안 합니다 그죠? 그러면 조선주 괜찮은지 한번 보십시오 대우조선도 던졌습니다만 대우조선 하나가 살만했고 나머지는 다 꼬꾸라져있다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꼬꾸라져있죠 대우조선의 양 여기서 좀 먹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손절했습니다 조금 처져가지고 그죠? 왜? 우하양 전환하니까 던져버린다 아닙니까 여기서 던졌어요 여기서 여기서 던졌다고요 이거 안 두드려 맞잖아 여기 던졌는지 안 던진지 확인해 보세요 그죠? 손절을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조선주 안 좋아요 건설주 안 좋습니다 좋은거 하나도 없어요 대림산업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건 우상량이거든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팔아먹어 15% 먹었어요 그죠? 던지고 나니까 쭉 빠집니다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어요 여기서 한번 줄렁할 때 약간 아직까지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들고 있었고 우리 팀 K 시리님 요새 바쁘신 것 같은데 여기 오면 매도하라 그랬습니다 딱 매도하고 나니까 쭉 빠집니다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플러스 났잖아 그래도 많이는 아니라도 그래도 우상량하는 하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반등이라도 논다니까 나머지는 전부 우하향입니다 안해요 그러니까 하자소리 안합니다 하자소리 안해 통신주도 여기 인근에서 조금 접근했다가 안합니다 밑으로 꼬꾸라지 있기 때문에 안합니다 안좋아요 통신주도 한번으로 이야기 안합니다 신세계 여기 위에서 많이 매매하다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기 깨지면 던질 각오하고 여기까지 먹는거 한번 쓰겠다 여기 던졌으면 요만큼이라도 먹잖아 그죠 그리고 밑으로 쳐집니다 그러니까 이런거 안하는게 좋아 그쵸 화장품 면세점 이거 다 꼬꾸라졌어요 다 박살이 났어요 롯데쇼핑 예전에 우리 무료방에 있던 분 여기서 샀다 그랬습니다 야 이거 하락 추석하는데 안좋은데요 추석 때까지 들고 갈겁니다 아직 들고 있겠죠 박살입니다 또 다른 분 한분 계세요 다른 유료방에 여기가 역사적 저점이니까 사라 역사적 저점 아니네 왜 이런걸 사라 하는지 모르겠다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거하고 틀림이 같은게 있어요 틀린게 있어요 우 하락하기 때문에 저는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빠집니다 빠져요 이마트 많이 물어봐 사람들이 안좋다 그랬습니다 올라갑니까 우하향이니까 안좋다 그러는 겁니다 포스코 한번 이야기 안했어 그쵸 우하향 현대저축 한번 이야기 안합니다 우하향 고려하여는 여기 권역에서 관심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거거든요 시장 안좋으니까 푹 무너져 그쵸 하자소리는 안했어요 관심있다 그랬습니다 무너지니까 관심권에서 뺐습니다 LG화학 관심없어요 우하향 롯데정밀화 무너졌어 관심없어 SK씨 관심있다 그럽니다 왜 우상향 다 돌려냈네 그쵸 관심있어요 관심 SK이노베이션 못올라갔기 때문에 관심없어 에스오일 에스오일 여기를 돌파하고 잘 올라갔어야 되는데 밀리니까 얼마 전까지 여기 관심 권역에 있다가 뺐어요 없습니다 네이버 관심있어요 너무 높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겁니다 넓 넓스포인트 넓스포인트 강사 많 taxi 많이 세이버 했다던거 아닙니까 안투들이 맞고 그렇게 하겠다던데 했는가 모르겠어요 안중이라 안중음 defect 하나 수가 없다더라 shout conclus like 몇 번 까지 % Net ring iesta 아까 줄였으면 네이버 밀리면 관심있어요 지금은 꼭대기라서 못따라가 겠어요 올라갈수도 있는데 못따라갑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도 있는데 이건 너무 꼭다리라서 못따라가요 지금 현재 그죠 밑으로 내려오면 땡큐 하고 사놓습니다 카카오도 여기 살 수 있는 권역입니다 자 엔시소프트도 여기서 팔아먹고 밀렸는데 안 밀리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을겁니다 눌려주면 50만원권 오면 그냥 땡큐 하고 사놓아야돼 아프리카TV 무너졌어요 무너진다 했습니다 농심안사요 이런거 안해요 전부다 다 꼬꼬라져있어 음식료 안해 금리인하 기조니까 안해 금융 안좋아 안좋아 안해 금융 증권주 박살나고 있는데 뭘해 안해 하하 안합니다 그러면 알만한게 별로 없어요 요 밑에 어 뭡니까 보험조 하고 있는데 별로 볼것도 없어요 그죠 안좋아요 그죠 바이오 아까 다 봤고 전부 꼬꼬라져있고 그런데 5g 하자 그럽니다 5g 우상량 우상량 이거 화웨이발 악재 때문에 휘청휘청 그죠 두개 뺏기 정도 관심없어요 왜 무너지잖아 무너지잖아 밑에 관심없다 그러잖아 누구 관심있다 똑같은 5g라도 얘 위에 있는 둘이 관심있다구요 휴대폰은 관심많이 없는데 UTI만 관심있다고 여기 딱 올려놨어 그죠 아까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어디갔나 UTI 이것만 아까 10% 갔어요 이것만 추세가 그래도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잘가는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추세 막 흔들리고 있어요 휴대폰 많이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답이예요 답 자 안만충장이라도 그런 포인트에서 잘 사고 팔고 다시 사넣으면 되잖아 20만원 깨질때 던지구요 14만원대 정도 다시 사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저점인거 같으니까 그렇게 사고 팔고 해야되요 다 던지지 말고 그죠 한 3분의 1이라도 줄여놨다가 아니면 방법 하나 더 있어요 굳이 던지기 싫다 아 주식선물에 아마 셀트리온이 있을겁니다 그죠 제가 주식선물은 잘 안봤어요 근데 저보다 더 셀트리온 전문가일거 아닙니까 주식선물을 그냥 셀트리온을 하방으로 좀 사놓아버리는겁니다 핵증 아닙니까 핵증 아니면 그쵸 10% 빠졌습니다 그날 그렇다가 7% 땡겼지 멘붕 오는거죠 손 안나갑니다 여기 여기 그죠 푹 뺐다가 그냥 들어올리버리는데 뭐 어떻게 손이 나갑니까 그래도 던져야 돼 그래도 그래도 그죠 어떻게 야 이 밑에 끌어 땡겼으니까 여기 반등하면 여기서 던져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여기 반등 넘었다가 여기 무너뜨리잖아요 무조건 던져야 돼 무조건 그러면 18만4천원에서 5만원 세이브 아닙니까 5만원 세이브 5만원 장난이에요 25%입니다 25% 그리고 다시 샷 양복 나올 때 그렇게 하면 된다니깐요 그 참고를 아십시오 그 참고를 아세요 그렇게 참고를 아시면 분명히 플러스 엄청나게 됩니다 닥터게인은 셀트리온 맨날 방송하니까 제 의견을 이야기 해드리니까 여기도 무너뜨리면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 계속 해드렸잖아 그거 정인이 북극점 발음도 안된다 노르스포인트님 북극점입니까 이러면서 자꾸 말씀드렸잖아 여기 깨지면 안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윙으로 이번에는 한번 조금씩 끊으면서도 해보려구요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렇게 했었어야지 그죠 그게 아까 말하던 맥락입니다 알면서 실천을 못하면 안된다니깐요 간단하게 추세 무너지니까 던져야 된다는거 알아요 이론적으로 손이 안나가 손이 그거 실천하는데 시간 되게 걸려요 그러니까 아는거대로 실천하면 된다니깐요 아는거대로 실천하는게 되게 어려워요 자 계속 설명할랍니다 옆에 코스피 코스닥 잘가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노프라브럼 오늘 만기일인데 위로 위로 좀 가자 그죠 노프라브럼입니다 여기서 아까 정확하게 맞췄죠 올라간다고 아 홍콩에 북극점 아니고 북극은 뭡니까 검색하면 해봅시다 그것도 노르스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응 저 궁금한거 되게 궁금해합니다 홍콩 진짜 덥더만요 그죠 와 홍콩에 못살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제가 제법 외국에 많이 다녀왔거든요 저도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데 없어요 문 열고 나가면 24시간 하는 데가 있는 줄 알아요 담배 하나 사고 술 한잔 마시려면 엄청 많이 나가야 되는데 많아요 그죠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데 없어 진짜요 아 널스 폴이네 북극점 북극은 맞네요 널스 폴이네 앞에 이 고유명사니까 더가 붙네 더 널스 폴 흠 똑똑하시네 아 홍콩 집값 얼마나 비싼줄 알아요 그죠 집이 우리나라 저기 뒷골목 하면 보이는 그런 다 쓰러져 가는 연립 주택 이런거 뭐 매더 간다 그런거 알고 있습니다 땅이 집을 잘 짓기 힘든 땅이라 그럽니다 홍콩이 홍콩을 너무 잘하시는거 보니까 홍콩이 좀 계셨어요 아님 지금 어디 외국이세요 자 없어 그러니까 하자 소리 안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 하나 딱 있었어 이거 급등 나가기 때문에 하지 말자 그랬고 그냥 밑에 꼬꾸라집니다 올라가야 제가 틀린거죠 그죠 자 공기청정기 이쪽 좋은거 있는거 한번 볼게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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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하면 안돼요 아무나 하는거 아닙니다 이거는 모나리자 이거는 그냥 미세먼지 쪽으로 그냥 넣어놓고 이건 애국테마 쪽으로 그냥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죠 휴지나 생리대 이런거 우리꺼 쓰자 폐기물 인선이엔티 안좋아 안좋아 이거 하나 괜찮다 했습니다 코엔텍 딱 있잖아 대번 반등하잖아 여기서 살 수도 있는겁니다 그죠 이론하고 제가 설명드리는거 하고 행동을 똑바로 하죠 저는 그죠 밑에 꼬꾸라주신거 없어 여기 없어 있는거 있는거 보세요 없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구독자는 그렇게 안들어날까요 그리고 시청률은 왜 이래 저조할까요 여러분들이 홍보좀 해주십시오 방송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좀 날라주십시오 공유 이야 참 정확성이 있는거 같은데 여러분들 무료방송하더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해가 공유좀 날려주십시오 그죠 2302명 입니다 맞으면 어 예 틀리면 죄송합니다 얼마나 깔끔해요 두리뭉실 없어요 맞으면 맞고 안맞으면 안맞지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다 빠져나가려고 그런거 어디있습니까 그냥 사무사구가 아니면 아니고 그죠 확률이 그래도 높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다음 섹터 시스템 반도체 쪽 좋은거 있는거 볼게요 좋은거 있는거 볼게요 이거 후성 이런거는 패스하시고 급등 나가니까 야 내패스 이거는 관심을 안가져볼만은 해 이거 넣어놓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저 관심 꺼내서 뺐는데 원래 가는놈이 더 잘 가거든요 가는놈이 더 잘가요 가는놈 이거 안그래도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 한 3시쯤에 생각했습니다 내패스도 관심 가져볼까 닥특히 잠을 몇시간 자는줄 알아요 몇시간 자는줄 알아요 그것도 병이긴 병입니다 잠을 깊게 못자요 강한 놈이 강하거든요 왜 왜 강하겠어요 기관외국인 사잖아 그죠 끝도 없이 올라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관심이 없었어 원래 왜 잘못하면 물리거든요 한번 휘청해도 리바운드 놈입니다 잘 가는놈들 중요시점이에요 언제 관심 가진다 올라타고 눌려주면 관심 가질거에요 이거 아까 오전에 방송하던거하고 똑같은거에요 자 나가자님 나 딴거 방송할테니까 이거 뭐 아침 방송한거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질문해야 되겠다 여기가 지금 무슨 라인이라고 내가 막 설명했을겁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올라타면 제가 관심있다 관심가지겠다 이런겁니다 이거 무슨 라인 빨리 남겨봐 요 나가자님 21선 말고 나 분명히 아까 다른 이야기했어 여기가 깨지면 뭐가 깨진다 그랬어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거 우리 포트폴리오 다 빨간불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방송안에 강의해드릴 수 있는겁니다 우상향 아니야 뭐가 깨지면 이랬는데 우상향 깨지면 너 맞아 무슨 라인이라 했어요 무슨 라인 저도 유리방 하고 있으니까 검증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같이 해요 저는 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놓고 넥 라인이 넥 라인이 깨진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넥 라인이 깨진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여기 강한 추세 이렇게 타고 갔는데 여기 무너지면 올라가도 튕겨내려오는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넥 라인이 무너지면 제가 과한 표현을 쓸게요 그래 기억이 잘 날거에요 이제 안 까먹을겁니다 20일 60일 다 무너졌잖아요 60일 무너지면서 20일 이렇게 커브 틀고 60일 커브 틀으면서 이제 강한 상승 추세 무너지면 이게 이제 강한 추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넥 라인이에요 넥이 뭡니까 목이에요 모가지가 따위니까 피가 철철철철 그러면서 밑으로 깨지는 겁니다 뭐 어떻게? 애프리카 TV처럼 모가지가 따위니까 여기 라인 가니까 뭐 올라가고 튕겨내려온다 피가 철철철철 흐르면서 앉아 안 까먹겠지 필라 코리아처럼 여기 넥 라인이 무너지니까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꼬꾸라진다구요 이제 기억나시겠죠? 그래서 지금 올라타고 눌려줘야 다시 추세 안으로 전환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올라타고 눌려줘야 관심 가진다 하지 않습니까 알아듣겠다 듣고 계신 21분 중 몇 분 들어오는가 볼게요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잘못 들이대면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 잘못 들이대면 쳐진다구요 그리고 잘못하면 확 밀려요 오히려 올라타고 눌리는 거 확인하고 지지 이평선 지지 되는 거 보고 사야돼요 강승준님 반갑습니다 실시간 하면서 이렇게 설명 많이 해준 사람 있습니까? 하하 왜? 빵도 잘 가고 있네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홀딩이지 3%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뭐 가지고 있다고? 코스닥 상승하는 레버리지 갖고 있다고요 플러스 그죠? 플러스 방송이나 하고 있지 뭐 그죠? 어디서 살아있다? 여기서 살아있어 여기서 여기 위입니까? 위네 그죠? 이날 방송 들어가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이날 추천한 거 다섯 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에서 시장 그렇게 안 좋은데 그죠? 거짓말 1도 없습니다 들어가 확인하면 다 있어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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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우상량 할 때 샀어 여기서 샀어 여기서 올라갔다가 확 무너졌는데 근처까지 다 갔어 그쵸? 추가 매수도 했기 때문에 거의 단가야 기아차 여기서 샀어 여기서 이건 돌파일 거 같아서 2평선 붙었어 우상량이야 이거 올라가겠네 보니까 폼 KMW 샀어요 샀어 그쵸? 이거 뭐 입 아파요 샀어요 호스닥 올라갈 거 같다고 지가 3일 전에 샀네? 올라가네 최저점 맞췄어 최저점 닥터K가 방송 앞에 보면 최저점 이번에 따지면 4번 맞췄습니다 올라갈 거 같은데 올라갔어요 여기 그 전날 말했어 그 전날 내일 올라갈 거 같은데 올라갔어요 여기 내일 올라갈 거 같은데 미리 이야기합니다 미리 올라갔어요 여기도 저점 맞춘 거 아닙니까 여기서 최저점 맞췄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견또가 아니고요 시장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다니까 시장의 흐름을 보면 그렇겠죠 그래야 자기 돈싸움이에요 돈싸움 공매도 때렸는데 주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잃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런 짓 안해요 손 털고 넣게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가도 올라갑니다 셀트리오만 그럴 거 같아요 선물이 그렇다니까 선물이 선물이 제가 왜 비교적 잘 맞춘 줄 알아요 13년 동안 엄청난 금액을 시장에다 갖다 바치면서 주식으로는 안 꼴아박았습니다 선물로 넘어가가 선물 옵션에서 완전 당해서 그렇죠 가는 척 하다가 밀어버리고 다시 들어 올리고 개업상승 했다가 밀어버리고 다시 들어 올리고 이렇게 하면 버텨내사면 있을 거 같아요 얼마나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가 뷰가 다 흔들려 가지고 다 손 손실 납니다 그 페이크를 어떻게 치는 지가 십 몇 년 동안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비교적 잘 맞춰내는 겁니다 안 빠지잖아 원웨이 잘 안 나올 거 같아 원웨이 강하게 뚫어 올리는 거 오일선 돌파 여부 체크해야 했습니다 오일선 돌파 여부 죽으라고 죽으라고 끌어 땡길 수 있어 지금 지금 선물 선물 땡기고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선물이 몇 개까지 던졌는가 하면요 아까 삼천 개 가까이 던지다가 천 개 거둬들이면서 땡깁니다 개인이 던지죠 이거 쭉 개인이 던지고 외국인이 쭉 땡겨 올려서 크로스 처리 영이 크로스 하고 난 다음에 위에 쭉 땡기면 치수 더 갑니다 그때 외국인이 현물 매도세 줄이면 좋겠는데 매도세 줄일 거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막판에 훅 들어가서 브러스 날 수도 있어요 오늘 그냥 3시 반까지 한번 해볼까요 3시 반까지 해볼까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봐야 되겠네 진짜 농담 아니고 왜냐면 오늘 중요한 날이거든 그죠 외국인이 그래도 1150개 던지다가 슥 끌어 땡깁니다 기관도 슥 끌어 땡겨요 이것도 크로스 나면 좋겠어요 팍 게인하고 코스닥 외국인이 많이 많이 끌어 땡기고 있어요 콜옵션 개인이 사다가 그죠 줄이니까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개인이 콜옵션 사면 올라간다 그랬습니까 안 올라간다 그랬어요 주식상청 탈출 팁 11 개인이 콜옵션 사니까 푹 뺐어 아이구야 포기해야 되겠다 하니까 쭉 올라갑니다 푸드옵션 뭐 별로 이건 변동 없어 그죠 그거 중요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누가 자주 우지한다고요 주식상청 탈출 팁 10 외국인이 패대기 치면 빠지고요 외국인이 사주면 올라갑니다 외국인이 환매수 급격하게 들어오네 쭉 올라갑니다 하하 좋아요 저 힘들어 죽겠어요 닥터게이 가수 출신이라서 말할 때 발성을 썼어요 그죠 힘이 에너지가 다 나와요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거에요 저도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인데 상당히 변동성 심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수로도 전환되고 있네요 자 급격하게 보시면 600억 가까이 매도세에 나오다가 코스닥 거의 보합 가깝게 끌어 땡겼고요 그리고 코스피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프로그램 매도세에서 매수세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살펴봤다시피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반등 그러니까 매도세 점차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로그램 외국인이 선물 매도하다가 선물 매도세 급격하게 걷어드리니까 반등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 도움되겠죠 이렇게 하면 뭔 재미가 있어요 하하 그죠 재미없죠 근데 저는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지금 진이 다 빠졌어요 벌써 몇 시간째 떠들었습니까 2시간 반째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2시간 10분이네 힘들어 죽겠어요 자 그럼 지금쯤 또 체크해 봐야 될 거 있겠죠 어라 아까 마이너스였어 분명히 이렇게 체크해 봐야 돼요 자 플러스 전환했네 그러니까 외국인도 우리나라 선물 그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까 분명히 마이너스 건이었거든요 자 다우 선물이 플러스 건으로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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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건으로 전환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다시 반등 시도 강하게 나오고 있어 땡큐 브로우 땡큐 베르마치 땡큐 자 점점점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거 있을 거 같죠 뭐 이제 중국 개장하고 30분 지났으니까 키움이 보여줄 거야 나와라 뿅 중국도 플러스 오예 노프라블럼 니케이 플러스 아까 분명히 마이너스였던 거 같은데 분봉을 한번 볼게요 자 갭상승 시작했고요 자 밑으로 밀리다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노프라블럼 그러니까 해외시장 미국 선물도 양호 상승전환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상승 우리나라도 바다권에서 상승 나옵니다 또 하나 체크해 봐야 되겠지 뭐 환율 땡큐 밑으로 쳐지고 있어 땡큐 모든 외생 변수가 다 양호하게 가고 있네 단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현선물 동시 맷옷에 나오고 있네 그것만 좀 좋아져라 그러면 베리구신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변수를 점수를 저봤을 때 가장 큰 변수인 이것이 지금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은 한 60점 70점 정도를 줄 수는 있는데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한 60, 70점 준다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더 좋아지려면 80점 90점을 주려면 외국인이 그죠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고 선물이 플러스권으로 돌았으면 점수 더 올려줍니다 그죠 아직까지 여기 부분은 좀 더 체크해 봐야 된다 그러나 양호한쪽으로 가고 있다 이거 유료방에 다 난리에 들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 핸드폰 하나 갖고 있는 직장인들은 가만 앉아가지고 실시간 중개 보고 있는 겁니다 일일이 동그라미 키가 다 가르쳐 주거든요 이렇게 뭐가 포인트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거 그죠 선물 이렇게 그죠 해외시장 다 양호 아침부터 저는 뭐라고 날려드렸는가 그냥 별거 없으니까 그냥 다 홀딩한다 그랬어요 그죠 뭐라고 자 왠만하면 그냥 들고 갑니다 틀렸어요 그죠 왠만하면 들고 간다 하잖아요 물 빠져야 틀리는거지 와 들고 갔는데 박살났네 이렇게 그죠 어 진짜 힘들어요 2시간짜리 공연회인거 같아요 지금 가수들이 공연하고 나면 힘이 쫙 빠지거든요 노래가 쉬운거 같죠 옛날에 닥터케이가 서면 부산에 서면이라고 있거든요 통기타 스테이지를 한 세군데 뛰었어요 그리고 뭐 앨범도 내고 그랬습니다만 세번째 스테이지 가면 노래 부르는거 쉬운거 같죠 고음 딱 지르면 머리에 핑 돌아요 진잡니다 으아 이럴때 핑 하면서 톱니다 왠줄 알아요 발성을 해가 몸 밖으로 기를 뿜어내기 때문에 노래도 힘들어요 사실 그렇게 하는게 그리고 노래 세타임 딱 하고 나면 미사리같은데 그런 노래하는거 있잖아요 그죠 약간 비틀비틀하면서 집에 가요 그런데 너무 좋은거 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는겁니다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그죠 시장 이렇게 엉망인데 무료방송 계속 하고 있잖아요 슬그머니 숨는 사람들도 많고 목감기 때문에 쉬었는데 뭐 몇달 쉬었네요 이런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왜 쉬겠습니까 나가서 이야기해봤자 좋은소리 못듣거든요 사자소리도 잘 못하고 그러면 뭐 사자했는데 빠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얻는거보다 잃는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거 안따져요 그죠 그럴때 수록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더 도움이 되지 그죠 자 기아차 여기 오늘 고점도 뚫고 올라갑니다 양호 기아차 올라갈것 같아요 KMW 여기 정도만 아무 너뜨리면 별 문제없어요 일단 근데 이거 안 던질겁니다 이거 들고 갈거에요 셀트리언드 여기 아무 너뜨리면 됩니다 15만 아무 너뜨리면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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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너뜨리면 돼요 일일이 동그라미 아 흠 응 아무리 좋은 종목도 쫓아 올라가면 안 돼요 여기서 팔아먹었거든요 여기 오면 관심 가질겁니다 나가자님한테 말씀드렸잖아 이거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어요 얘가 안 밀리는거 보면 웃기잖아 모양 우슬 웃기죠 갭상승엔 여기 했는데 밀렸는데 그 다음날 갭상승 밀렸는데 그 다음날 갭상승 뭡니까 안죽겠소 입니다 안죽겠소 안죽겠소 입니다 안죽겠소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안할랍니다 안정적으로 해야죠 눌려주면 재수하고 딱 사놓고 올라가는건 그냥 내꺼 아니다 생각할랍니다 딴거 들어가가지고 있으니까 5분만 쉴께요 너무 힘들어요 별일 없으니까 쉬는겁니다 나중에 프리스타일 랩 한번 할수도 있어요 랩 ड्म्म्म्म् esimerk Twiz там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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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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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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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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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아직까지 오전장인데 이 추세로 간다면 오장까지 가면 이천억 이상 던질수도 있는데 but 발음 너무 안좋다 저기 영어 영어 잘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쵸 우리 넓스포인트 님도 홍콩 계셨으면 영어하고 쩝 잘하실 거 아니야 그쵸 잘해야 되는데 그쵸 코스닥이 그쵸 외국인이 좀처럼 아 매수세 안 들어오고 있는데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알아요 요거는 캡처해서 하나를 알려드려도 확실하게 자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야 됩니다 이거 막판에 옵션 연계 물량이 들어와가지고 슈웅 이리 되는게 그런 경우 있어요 슈웅 이렇게 이렇게 크로스 되면서 외국인이 크로스 전환되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급하게 그렇게 되면 별로 안좋아요 급하게 그렇게 되면 내일 후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 이렇게 인위적으로 옵션 물량 때문에 갑자기 확 들어 올리면 내일 후폭풍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오후 가면서 조금 축소하고 축소하면서 올라가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 상황이 나올지는 의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선물 선물 하고 콜옵션 풋옵션 상이 중요한데 선물이 수량으로 따지면 조금 들어 올린 듯 하다가 또 밀어버리죠 뭐 어떻게 된다 지수 밀려요 그죠 아까 2,000, 3,000개 가까이 던졌다가 1,500개 이상 걷어들이면서 지수 반등 시도했다가 다시 원위치 비슷하게 가니까 지수는 원위치까지는 안 안나와도 지금 약간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젠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여기를 안 무너뜨리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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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무너뜨려도 여기를 지켜야 돼요 아까 이렇게 여기를 안 무너뜨리면 올라가기가 더 좋고요 여기를 무너뜨리면 여기 저항이 됩니다 여기 앞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그냥 추측을 해보자면 기본은 여기를 안 무너뜨리는 게 기본입니다 왜 여기 고점을 돌파 했거든요 이렇게 그럼 지지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는 저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항을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좋았는데 슬쩍 밀려요 여기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양완사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항권을 뚫었기 때문에 여기 안 무너뜨리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상황하고 연계해서 오늘 만기일인데 콜옵션으로 아까 개인이 좀 달라들었어요 그죠 한 30억 가까이 좀 달라들었는데 달라드냐 이러고 형들이 팼어요 그러니까 죽 빠지니까 손들고 오냐 푹 던지고 나니까 던졌냐 들어 올립니다 너르스폰인트님은 무슨 말하는지 알 겁니다 흔듭니다 던질 때까지 그죠 풀옵션 별로 그냥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다 빨간다니까 그냥 들어갑니다 자 또 그죠 일부 말씀 Caption 그죠 그죠 빨리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 조금 휘청하는 것은 지수연동 되니까 같이 조금 흔들림이 있으나 지켜야 되어선 아직까지 지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 나머지 현재 다른 종목들 사항 다 양호한 것 같아 오늘은 강하게 반등하고 있으니까 그냥 별 문제없이 그냥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면 나가자 님이 갖고 있는 아까 대우건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해 볼까요 홍일 님은 롯데쇼핑 들고있나요 그쪽 방에서 계속 들고 있으라 하던가요 걱정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깐죽되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 저점 아닌데 역사적 저점 아닌데 깨졌습니다 대우건설 아까 분명히 던지려고 그러는데 던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지키고 있으니까 계속 홀딩 계속 홀딩 여기 3890원 안깨으면 계속 홀딩 목표치 4180원까지 계속 홀딩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 말인데 문버스가 무슨 말이에요 버 links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대충 눈치 가긴 깠는데 그 말입니까 인벌스 이제 반등시쯤 인데요 인벌스 있잖아요 닥터게이드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인데 코스피는요 1979 여기 인근 오면 인벌스 때릴 겁니다 여기 인근 오면 인벌스 때릴 거구요 코스닥은 596 여기 인근 정도 오면 인벌스 때릴 거에요 무슨 말이다 반등해서 저항권이다 한번에 푹푹푹 치고 가지 못할 거에요 한번에 푹푹푹푹푹 이렇게 못 치고 갈 겁니다 갔다가 밀릴 때 작게 밀리고 그 다음에 반등 강하게 나오고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하고 코스피도 반등할 때 저항권은 매도 때릴 거에요 인벌스 그게 제 전략이에요 코스닥은 하지 말자고 노래 불렀기 때문에 할만한 게 별로 없었어 왜 할만한 건 꼭대기 있어 아까 말씀드렸던 kmw 라든지 그거 하고 싶은데 너무 꼭대기 있거든요 부단돼 바닥인 것 같긴 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지수 그냥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사서 올라가는 거 먹잖아 그죠 그런데 코스피는 올라갈 것 같아 그런데 레버리지 말고 주식으로 주식으로 그죠 들고 간다 그 전략이에요 삼성전자 사는 거나 레버리지 사는 거나 뭐 비슷한 거니까 그죠 그리고 지수가 급등락 해봐야 몇 프로 더 급등락 하겠습니까 물론 최근에는 좀 다릅니다만 지수 1%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럼 레버리지 해봤자 2% 올라가는 셈인데 기아차 이런 거 필받아 3% 갔죠 내일 2% 3% 더 가면 이게 훨씬 낫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코스피는 안한다 이해되십니까 코스닥은 살만한 게 없어 그래서 그냥 지수 샀어요 에 뭐 바닥권에 있는 거 사지 기준에 안 맞아 그죠 무슨 기준 우상량해야 사자 소리가 나오는데 우상량한 게 몇 개 없어 몇 개 있는 거 저기 위에 있어 그나마 하나 선택한 게 KMW입니다 완전 대장이니까 같이 샀어요 레버리지 사는 날 성공 아닙니까 성공 전 다른 사람 방송을 안 들으니까 저는 그래도 길게 이야기하면 정치는 편이 나뉘지질 수 있으니까 이야기 안 하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정부가 아닌 걸 아니다 말하는 사람 잘 있습니까 일본에 대한 대응하는 것도 대응하는 것도 잘못된 사람이 누군데 적반하장격으로 그렇게 하는 건 나쁘지 않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이 후련하고요 더 이상 길게 하면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저 원래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기 3일 전에 마음을 바꿨어요 원래 안철수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토론회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이상해요 그 사람 정치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학자 하는 게 딱 맞아 학자 착해요 너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 정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과단성 있고 이럴 때는 그래야 되는데 너무 착하니까 못됐게 하는 인근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즉 보기에도 착해 보이잖아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만 봤는데 사람들이 이제 어 뭡니까 TV 토론회 이런 데 나와서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팬들이 다 끊어져 나갔는데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요 저는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문제인데 뉴스도 100% 믿을 게 못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짜뉴스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가짜뉴스 이런 거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3일 3일 전에 마음 바꿨습니다 야 안철수는 도저히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일단 썩 마음에 안 내키는데 찍었거든요 그랬는데 아 저는 취임하는 날부터 팬이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 프레이드 할 때 일일이 머리 내고 손 흔들어주고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 안전에 문제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내려 가지고 일일이 손 다 잡아주고 그게 쇼처럼 보입니까 저는 아니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너무 인간적인 모습들 예를 들면 청와대 식사하는 자리 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옷 받아 주려고 하면 아 그건 내가 할게 전용기에서 내릴 때 우산 받쳐 주는 거 아 나 우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딴 거 다 차치 합시다 그런 너무 인간적인 모습들에 저는 반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자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너무 심하게 나가면 안 되지만 제가 제 의견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죠 그쵸? 자 일본이 애매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뭔가면 가기에서 의결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안을 의결하면서 애매하게 뭐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A B C D 등급으로 나눠 버렸습니다 쉽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A 등급은 예전에 화이트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나라 우리나라를 B 등급으로 강등시켜 버렸는데 B 등급에 애매한 걸로 놨어 C P 이래서 내부 기준이나 이런게 맞는 자격을 이룬 기업들 하고는 포괄허가제도 라는 것을 실시해서 그 기업하고는 3년 동안은 그냥 교역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거의 CP 가지고 있는 일본 기업들하고 거래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일단 추가 제재는 없다는 거거든요 중소기업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럽니다 아주 초광수는 아니죠 추가로 뭐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안 나와요 왜? 미국이 마 고마해라 마이 미기 따위가 고마해라 아 고마해야 됩니까? 고마해라 지소미야 안하겠다 하잖아 미사일도 지금 어디 적당한 데 놔야 되는데 그럼 되겠나? 알겠습니다 뭐 그런거 아닙니까 이거 일본 그거 좀 했는데 실패네 실패 멋있게 안 됐네요 패러디 했는데 자 우리나라를 지금 감싸고 있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자꾸 하고 있어요 사드 났을 때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했을 때 중국한테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완전 개망해왔잖아요 중국 진출해가 롯데 현대 뭐 이런 그죠? 화장품 화장품이 희청하는게 그때 타격이 크다고 그럽니다 뭔가면 아 케이뷰리라 해서 대한민국 그 미용이 상당히 인기 있어요 좀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고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중국에 잘나가는 애들은 머리하러 이데오고 이런답니다 왜? 중국에서 그 머리 스타일을 못 해낸대요 한국 TV 영향도 있죠 그러니까 한국 연예인들 머리 같은거 화장 너무 이쁘게 하니까 저도 외국에 제목 나가봤는데 한국 사람처럼 이쁜 평균적으로 예쁜 사람들이 많은 나라 잘 없는 것 같아요 예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길거리 나가보면 그죠? 특히 완전 핵심 중심가 가면 연예인껏 되는 사람도 짧아 보이잖아 이쁜 사람들 그래서 고가 제품들은 한할령 때문에 명품들한테 뺏기고 중저가는 자국 브랜드한테 다 뺏겼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자상거래법 이런 것 때문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화장품이 잘나갈라하다가 완전 망해인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규제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은 투자를 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게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죠? 한국의 문화 이런거 아닙니까 연예인들 내지는 가수들 공연하고 이런 수입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거 다 막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전처럼 잘 안되죠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놓으면 한국 가만 안 있는다 러시아는 핵 공격에 가장 최우선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중국도 예전에 너거 사드 겪어봤지 가만 안 있는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정치적으로도 지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렇다고 미국 완전 배제하기가 쉽냐 그것도 안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국력을 키워야 돼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뭐 미국한테서 완전 벗어날 수 없어요 포우고 계신 분이 점점점 줄어드네 식사 시간 다 돼가고 하니까 그런가 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조금 걸림돌이 있고 주한미군 주둔할 때 드는 방위비 협상하자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럼프형이 한국 부여한 나라 아닌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트윗 날렸습니다 장난하는 거에요 지금 누구 트윗 때문에 그죠? 고래사오면 새우등 터져가지고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데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눈이 벌개가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경상도말로 벌가내려고 지금 눈이 벌개 있습니다 그죠? 조금 조금 평소하고 예외에 준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외국인 쌍거리 매도세가 오는데도 지금 양대 시장이 강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마우스 어디갔냐 자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여기 인근에 있던 여기 인근에 있던 개인하고 지금 들어오는 개인하고 좀 다를 수 있다 여기 이럴 때 개인하고 지금 개인은 좀 다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뭐냐 여기 있던 개인들은 다 틀려 나갔을 겁니다 신용미수 같은 썼던 개인들 다 틀려 나갔을 거예요 째고 틀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뭐 기다리고 있다가 그죠? 충분히 기다렸고 그죠? 우리나라 퍼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야기 나오는 거 좀 참고로 하면서 바다권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슬 들어온 거라면 모르겠는데 여하튼 평소보단 좀 다른 상황이죠 평소는 기관외국인 저렇게 패면 못 올라가요 그죠? 그런데 기관외국인 쌍끌이 완전 매도세 많은데도 코어스 0.82% 상승중이고요 코어스닥 2.5% 상승중입니다 선물은 다시 4,000개인 것으로 때렸어요 여길 깨면 안좋은데 여기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늘 저점까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 놓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코어스닥도 아직은 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코어스닥도 여기만 지켜내면 자 풋도 살짝 들어오죠 땡큐 더 들어와라 오늘 뭐 심하게 들어오고 말고는 할거 없을겁니다 오늘 만기일이기 때문에 자 왔다갔다 하면서 옵션도 많이 흔들었을겁니다 해외시장 잠깐 체크하구요 아 중국이 반등 강하게 합니다 일단 양호 콜옵션 풋옵션 이거든요 증가위주로 보고 있는데 자 2.5포인트 사이로 행사가가 이렇게 변동됩니다 2.5로 절반 나누면 1.25 아닙니까 여기 1.25 더하면 253.75 넘어서면 위로 등가가 바뀝니다 7.75 안넘었죠 7.75 안넘었죠 7.75 되면 위로 딱 올라갑니다 요거 요거 중요한건 아니에요 8.4 되니까 올라가죠 이런것도 하나 배우는거 아닙니까 그냥 별거 아닌데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잖아 그죠 자 그래도 강하게 반등하니까 내가격 이미 행사가 가능한 내가격의 콜옵션은 10%대 정도 상승 외가격 바로 위에 있는 여기 될 듯 말 듯한 여기는 255 여기는 안될 가능성 높거든요 그러니까 30% 마이너스 지수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등가격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분명히 그죠 왔다갔다 하면서 풀면 다 까먹는 겁니다 그니까 252.5 콜옵션 체결해줘봐야 남는거 없어요 마이너스입니다 푸드옵션은 252.5 위에 있으니까 이거 꽝이에요 꽝 마이너스 66% 그죠 255 밑에는 있으니까 체결은 가능하겠으나 대박 올랐기 때문에 37% 하락 밑에는 나가리 흰 나가리 가니까 좀 웃겨요 밑에 나가리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나중에 여기를 얼마에 딱 맞추는지 진짜 황당한 경우 많습니다 254.95에 맞춰놓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한 끗 차이로 체결 안 시켜주려고 그거는 외국인밖에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렇게 그렇게 엄청나게 흔들어 대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는게 있는데 모르면 안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정도로 매매는 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는 방송에 올려놨습니다 주식 기초강의 안에 가면 간단한 선물옵션에 대해서 이야기 해놨어요 어려운거 말고 간단하게 지금처럼 체크해야 될 정도 그건 아셔야 돼요 모르면 안됩니다 자 제가 판단해 보기로는 바닥이 어느정도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추후 예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저항권에서 강하게 밀리면 안좋아요 저항권에서는 스무스하게 밀리고 돌파는 강하게 나오고 마찬가지로 코스닥이 더 좋은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레버리지 안 던지고 있죠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강하게 돌파 나오고 있죠 이거 좋은거에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좋은겁니다 현재 그죠 그 상황이 계속 어떻게 변하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뭐처럼 셀트리온처럼 우리 널스포인트님 가진 셀트리온의 예전 상황처럼 그죠 여기 인금부터 계속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앞전 상황처럼 반등은 강하게 오일선 대박 뚫었어요 반등 강했죠 조정은 가볍게 조정 가볍게 옆으로 시시시시시 하면서 가네 양호 또 반등은 제법 강하게 조정권 저항권인데 그냥 술술 밀림해서 언본 큰거 하나도 없죠 양호 양호 그죠 그러면서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고 나면 자 적당히 청산하자 이야기는 여기 인근에서 했을 겁니다 여기 밑에서 잡고 온 사람들은 그런데 18만 3천원인가 5천원에서 매수하라 그랬거든 여기 퍼펙트 그죠 눌리면 여기 던지자 그랬습니다 여기 인근에서 그죠 그리고 밀릴 때 여기 지켜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키는데 그죠 살만한 자리이긴 한데 안 산다 그랬습니다 그죠 가지고 있는 사람만 여기 무너지면 던지라 그랬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듯 하다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앞전 상황도 그런 상황이 있었다 셀트리온이 좀 청개구리 같더라 시장 박살날 때 올라가다가 시장 반등할 때 밑으로 확 밀리는 이런 청개구리 짓 하니까 이렇게 될지도 모르니까 20만 4천원 깨지면 반드시 던져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생각하신대 이렇게 반등할 때 강하게 반등 조정 가볍게 강하게 반등 조정 가볍게 그렇게 가는지 여부 시장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현재는 코스닥이 따로 좋아서 좋은 것보다 낙폭이 너무 심하니까 반발 매수세가 좀 세게 들어온 편인데 그 주체 중에는 쇼커블링 물량도 좀 있다 그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어디 이런 제약바이오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아서 올라가는게 아니라 쇼커블링 물량들 잘 챙기려고 매수 들어오면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 반등할 때 가장 강하게 반등하는 섹터가 좋은 섹터다 했는데 IT 전기전자와 비교적 강하게 가요 그죠 IT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비교적 강하게 가요 그죠 안 놓치고 잘 들고 있다 5G 하나 딱 들고 있다 그죠 카카오 성장성이 있으니까 들고 있다 SDI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성장성이 있으니까 들고 있다 자 가지고 있는 종목들 아 수급상황 체크합니다 삼성전자 외국계 매도 많이 나오고 있구요 카카오 외국계 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 20일 한 번 무너지니까 한 번에는 못 가고 있네 그죠 기아차 20일을 대박 뛰어 오르면서 잘 안 밀리려고 하네요 이거 위로 들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일단 외국계 매도 들어옵니다 KMW도 20일 올라타고 잘 안 밀려요 SDI도 좀 출렁출렁하는데 그냥 못 들어갑니다 자 위하나를 한 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체크할게요 야 7.05입니다 오늘은 고시환율 이야기할 때 밑으로 전일은 6.99 가 위안했는데 이거 실시간 맞나 어쨌든 뭐 제 눈에 보이는건 7.05 로 보입니다 이 밑으로 확 내려와야 되거든요 엔 달러 엔 달러는 허락 멈추고 약간 반등 나옵니다 그러면 일본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죠 동조화 된다 했습니다 엔 달러 보여드릴까 이거 키움하고 제거하고 좀 달라요 이거 키움이 아마 늦을 겁니다 이거 그죠 어쨌든 어 앱이 좀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것 같으니까 그죠 엔 달러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 같이 반등하고 있어요 엔 달러 어떻게 제가 예정한 시간은 12시 까진데 어떻게 오늘 풀타임으로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이 원하는지 한번 들어볼께요 지금 몇분 보고 계신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가 한번 보고 그냥 뭐 보는거는 아무 무리 없어요 원래 맨날 보니까 장 끝날 때까지 꼼짝도 안하고 봐요 밥먹으러 가도 핸드폰 딱 들고 갑니다 핸드폰 계속 보고 있어요 밥은 입으로 들어가구요 근데 지금 오늘 방송때문이라도 그렇고 제가 휴가 반납 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앉아서 방송하는 자리에서 뭐 시켜 먹어도 되고 아니면 먹어도 되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평소에는 밖에 나가 밥먹을때도 핸드폰 딱 계속 입은 밥이 들어가고 눈은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몸살은 안나요 그냥 방송 15시간 한적도 있는데 뭐 집중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진이 좀 빠지면 빠져요 진이 빠져요 진이 그냥 계속 판단해야 되니까 머리에 cpu가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그쵸 저도 마음이 좀 내키니까 음 일단 오늘은 풀타임 방송 한번 해볼께요 풀타임 방송하고 저 깜빡하고 아까 방송한거 올리질 못한거 같네 아예 그냥 원본을 올려버릴까 앞에 한 5분 후부터 봐라 이러면 딱 되긴 되는데 그게 맞겠네 그게 맞나 어쨌든 음악을 들으면서 한숨 돌릴께요 어 으 으 으 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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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가 포인트인거에요. 여기가 아까 매도하고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단타 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거에요. 단타 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매도 때리고 여기서 매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그죠? 여기 돌파하고 약간 눌려주고 하면 신규 매수도 가능한 권력이에요. 삼성전자 셀트리온은 15만원 안 무너지면 돼요. 자 뭐때문에 자꾸 꿈틀꿈틀 한다? 지수가 꿈틀거리네. 지수가 꿈틀거리네. 그죠? 지수연동이라니까. 지수 올라가면 닥터케이포트 웬만하면 올라가요. 그죠? 그러면 지수 올라갈 타이밍에는 강하게 지수연동 되는거 잘하고 좀 추춤하다 싶으면 좀 줄이거나 인버스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오늘 좀 되게 신기하네. 이렇게 패대기 치는데 쉽게 말하면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살짝 대놨다. 누가 차익실현 내지는 그냥 적절하게 그냥 대놨지 강하게 매도 안 때린다 이겁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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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속보 하나 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이후로 첫번째 수출허가 종목 나왔다 그럽니다. 포토 레지스트 수출허가 했다 그럽니다. 자식들 왜 좀 더 강하게 한번 해보지? 지금 일본 내에서 여론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허락했다 그래요. 대략 읽어보자면 1번 포토 레지스트 첫 수출 허용 화이트리스트 제외 비판 여론 무마형인 듯 앞으로 두 달 더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일 날 화이트리스트 제외한 것을 의식해서 국내 비판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그런 조치 아니냐 그렇게 놨였습니다. 자,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사버려야지. 그렇게 할란지 모르겠어요. 수출하냐? 안해? 안사? 딱 이래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더 똥줄이 탑니다. 칼자루 우리가 지었어요. 칼자루. 멀쩡한 상황에서 안한다 소리 하기 힘들잖아요. 아, 우리 개발 중이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겠다. 딱 이렇게 배짱 튕겨버려야 됩니다. 아, 미안하다. 싹싹 빌고. 그죠? 아, 다신 안그럴게. 아, 몰라. 한번 생각해볼게. 칼자루 찐 놈이 배짱 튕기는 겁니다. 항상. 몰라. 우리 지금 어, 일부 물량 수입하기로도 계약돼 있고 어떻게 할 건데 너 그거 위약금이나 이거 좀 더 뭐 아니면 물어줄래? 그동안에? 좀 안 좋았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지. 그래. 자, 그게 일본이 자충수라는 이야기 상당히 많아요. 뭔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수출 안하면 그 수출 기업이 어떻게 되냐 말이죠. 이게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그냥 뭐 그죠? 구멍가게도 아니고 갈아엎고 갈아엎고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설비를 새롭게 바꾸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그냥 우리가 기존에 하지 않고 그냥 수입해서 하는 건데 지금 테스트 들어가고 어 구입처 다 변화 이런 거 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런 어 대책 마련 중에 있는데 수출 호가해준다고 넙 덥석 잡아버리면 그거 무슨 꼴이에요. 그죠? 버팅기면 좋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해버리면 일본 내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면 그죠? 참의원 선거하기 위해서 일회성 쇼라 하기에는 너무 큰 카드를 적어도 던졌는데 5년 정도 지나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다 무너진다 이야기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도느냐 그 어렵다는 반도체도 일본을 끊고 우리가 시장에서 점유율 1위 해버리는데 그 부품 들어가는 거 그거 못해내겠느냐 이런 경제학자들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그걸 해내버리면 일본에 수입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일본에 있는 애들 다 망하는 겁니다. 그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75%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그러면 대단한 퍼센테이지 아닙니까? 그 안정적인 수출 할 수 있는 그죠? 거래차가 있는데 그거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갑자기 시장이 좀 시원찮아졌어요. 조금 아까보다 올라간다고 좋다 그랬는데 다시 휘청휘청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곤란한데 밑으로 밀리면 코스닥도 깨고 내려오면 좀 곤란한데 그죠? 단식 방송할까요? 점심 뭐 먹고 있는데 배고프네 지금 상당히 혼란해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다? 아니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아서 막 박살날 것 같아가지고 던졌단 말이죠. 본이든 타이든 반대매매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던졌단 말이죠. 메롱하듯이 올라가버리면 완전 멘봉 오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다 바닷건에서 반등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다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래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 그리고 손절 안 합니다. 다음에 참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벌써 그게 앞에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용물량 내지는 미수 해서 무리하게 투자한 개인이 손들고 나오지 않으면 주식 안 올라갈 거다 그랬는데 여기 여기 가지고 있는 개인들하고 다를 거다 라는 생각 한다고 말씀드렸고 미친듯이 폭락하고 난 다음에 반등 나옵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기관이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파는데 째부 팔고 있잖아요. 안 빠지고 올라가고 있어? 안 빠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강하게 주도적으로 매도 때리기보다는 개인이 사주는 데다가 살짝살짝 넘겨주는 것 같아요. 살짝살짝 중국하고 일본은 점심시간 인 것 같은데 중국도 나쁘지 않네. 일본도 나쁘지 않고 자 그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급락 일부러 유도도 좀 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일단 자기가 관세 카드 던지면 이게 푹 빠질 거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화웨이도 다시 지금 추가로 정부 정부 공공기관에서는 화웨이 사지마 딱 이랬거든요. 그럼 빠질 거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뭘 노린다? 추가로 금리 인하 여기 인근 여기 인근에서 상황이 나쁘지 않으니까 31일 날 금리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죠? 31일 날 약간 뭐 출렁했는데 금리 인하를 보험으로 하겠다. 이렇게 딱 해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지수가 미국 지수가 원만하게 가면 금리 인하 카드 입에서 넣어 하겠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초광수 일부러 초광수도 뜨고 시장이 흔들흔들하고 뻔히 모르겠습니까? 뻔히 흔들릴 거 아니까 대본에 반응이 조금 나오잖아요. 그죠? 매파 성향을 가진 시카고 연준 총재 찰스 앨반스라는 사람도 그 매파 성향을 가진 사람도 금리 나 해야 될 것 같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그랬어. 여기도 막 싸우니까 미국 중국 막 싸우니까 푹 빠졌어. 여기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제론 파울 의장이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 카드 금리 인하도 생각한다 하니까 푹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략적인 것도 숨어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 반응합니다. 강하게 양봉 박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더 강하게 반등해야 돼. 더 강하게 강하게 그래서 오늘이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도 오늘 지금 현재 해외선물 미국상 한번 보자면 0.19 다우전스 상승하고 있고요. 나스닥 0.42 상승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만 그만 나쁘진 않아. 추가로 안빠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gaan 감사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컨텐츠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주식 진짜 일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 기초 강의가 한 194회 이정도 나간걸로 기억하는데 시즌2 형식으로 마누라 주식 가르치기 그런 컨텐츠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고 카메라를 이제 화면을 하단에 조그맣게 놓게 해서 우리 집사람 주식 가르치는 방송 한번 해볼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 마누라 주식 가르치기 이래 이래가지고 재미있지 않을까요 안할라 그럽니다. 그런데 출연료를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에 약하더라고 사람들이 선빵으로 선빵으로 출연료 좀 줘버릴까요 마누라 죽이기 아니죠. 주식을 알면 좋죠. 오늘 아침에도 한번 다시 이야기 했는데 아 니 창피 주려고 하는거 아니다. 아침에 밥 먹다가 질문하는거에요. 프로그램 매매가 뭔데 딱 이러는거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라는거는 기관외국인이 자금이 워낙 크게 움직이는데 일일이 손으로 안되니까 바스켓이라고 10종목 20종목을 바구니 안에 담아놓고 현선물차이를 이용해서 사고팔고 하는 그게 프로그램 매수다. 비싼걸 사고팔고 하는 거래 선물이 비싸면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프로그램 매수 차익거래가 생기고 현물이 비싸면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프로그램 매도 차익거래가 생긴다. 차익거래는 선물과 현물에 연동되는 반면에 비차익거래는 현물 혼자만 움직이는거다. 딥 딥 그죠 나가자님 딥 아닙니까 그정도는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지만 그죠 그거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라 하면 잘 못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식으로 문답식으로 그냥 설명해주면서 꼭 주식을 지금 직접 해라는 건 아니고 이제 주식기초강의에 있는거 복습 겸 해가지고 시즌2 해가지고 첫번째 시간 마누라 주식 가르치기 첫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케미입니다. 자 인사해 이래가지고 딱 옆에 인사하고 오늘은 주식의 기본적인거 먼저 알려줄게 캔들 거래량 2평선 이게 기본이거든 캔들이 뭐냐 요렇게 봉있잖아 봉 자 나가자님이 자 일일 마누라 하세요 아시겠죠 우리 그런것도 상황극 이런거 잘하잖아 그죠 자 여기 빨간거 보이는게 아 양봉 파란거 보이는게 은봉이야 여보 알겠지 그거는 알겠지 내가 생명이야 잘 들어봐 그냥 빨간게 양봉 파란게 은봉 그걸로 끄시면 무슨 주식할 때 도움되겠어 양봉이란 것은 여보 잘 듣고 있어? 나가자 여보 양봉이란 것은 시초가가 적가고 종가가 고가로 끝나는게 양봉이야 그러면 여기 빨갛게 보이지 자 나가자 여보 이거 양봉 크면 좋아 작으면 좋아 빨리 남겨봐 자 상한극이에요 그냥 여보라 부를게 여보 자 뭐야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난게 양봉이라 했는데 그럼 누가 이겼지? 매수가 이겼네 그래서 강하게 올라갔네 양봉은 크면 클수록 좋은거야 쪼잔하게 이렇게 찔끔찔끔 이런거 말고 이렇게 크게 서니까 어떻게 어떻게 되니 여기 여기 첫번째 보니까 자 이평선 나중에 설명할텐데 이평선은 일정기간 동안에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 그것은 사전에 있는 이야기고 깊은 숨어있는 이야기는 의미는 지지와 정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봐봐 21선 밑에 이게 다 이평선 있니 없니 이평선 다 이렇게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 주면 여기서 살 수 있는거지 그래서 오빠는 여기서 샀다 이거지 돌파한 이후에 눌려주는 여기서 양봉 쓰는거 보고 사야된다 왜? 양봉이 올라가려는 힘이 더 센게 이긴게 양봉이니까 어떤 사람은 은봉에서 사라 그러는데 그거 별로야 별로 왜? 은봉은 시초가보다 종가가 빠져서 끝난게 은봉이니까 누가 이겼다? 그렇지 매도가 이긴거 아니야 그러면 매도가 이기면 그 다음에 빠지기가 좋아 오르는게 좋아 여보 빨리 대답해봐 나가자 여보 그렇지 내리기가 쉬운거야 그러니까 양봉에서 매수를 해야되는거야 대체적으로 여보 봐봐 양봉 넣으면 그 다음에 올라간다 이 봐봐봐 양봉 넣으니까 그 다음에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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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잘 올라가지 이 은봉 넣으면 대체적으로 빠진다 볼래? 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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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해라 배워야지 커피 마시면서 들어봐 상 그게 제대로 리액션을 해주시는데 그죠 근데 좀 뚜껑했어요 양봉 은봉 모르니까 가르쳐주잖아 지금 은봉은 사면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리고 캔들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자 간단하게 오늘은 캔들 양봉일 때 사야되는데 자 그 다음에 양봉은 오르는거니까 크면 좋아 은봉은 빠지는거니까 크면 안좋아 그지 그러면 크면 좋은건 하나 밖에 없어 올라갈때 양봉은 크면 좋고 빠질때라든지 조정받을때 이럴때는 크면 별로 안좋아 알겠지 응 으구u 잘한다 여기까지 일단 자 캔들은 됐고 그러면 캔들 거래량 2평선을 이야기한다 했는데 2평선은 거래량부터 할게 이렇게 양봉 쓸 때 사자 그랬는데 이렇게 거래가 평소보다 작으면 안좋아 올라갈때 양봉 크고 거래가 조금이라도 많이 썼지 평소보다 좋은거야 그러니까 대박 날아가는거야 응 몇 프로 간 줄 알아? 4% 갔어 4% 여기 몇 프로야? 여기 여기도 4%네 근데 4%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갔으면 6% 이상 올라갔어 뭐라? 양봉 쓸 때 사는데 거래량은 크면 좋다? 작으면 좋다? 크면 좋은 거지 크면 나머지는 크면 안 좋아 은봉 떨어질 때라든지 조정 받을 때는 이렇게 적당하니 여기 조정 받았잖아 강하게 가다가 조정 받을 때 거래량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 보다 거래량이 작지? 좋은 거야 거래가 작게 거래가 작게 나오면서 은봉도 크게 없어 그냥 아래 윗꼬리 달면서 넣으니까 조정 잘 받았다가 한번 퉁 하고 깨졌으나 대박 강하게 양봉 서면서 들어올리니까 나 죽지 않게 계속하고 위에 딱 있는 거야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그치? 자 그러면 거래량까지 했어 그러면 2평선 자 다시 복습 조금 지나면 까먹을 거니까 크면 좋은 거 뭐? 양봉은 크면 좋아 나머지는 크면 안 좋아 은봉이라든지 조정 받을 때는 크면 안 좋아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실리면 좋은 것은 올라갈 때 이렇게 양봉 서면서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많이 있으면 좋아 알겠지? 나머지는 많으면 안 좋아 그 다음에 2평선 아까 2평선 잠깐 이야기해줬는데 그건 알지? 2평선 뭐라고 그랬다? 일정 기간 동안에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 그건 사전에 나오는 거고 그거는 그냥 사전에 나오는 단어 풀이일 뿐이야 뭐가 더 중요하다?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니까 자 닥터 케이가 오빠가 이야기할 때 위에 2평선 있으면 잘 못 올라간다 그랬지 볼까? 잘 못 올라가는지 올라가는지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아 그것보다 애프리카TV 가지고 이야기하면 설명이 잘 되겠네 2평선이 이렇게 있을 때 그지? 오빠가 뭐라고 이야기했어? 닥터 케이 주식 생초고 탈출 팁 1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2평선 다 뭉쳤을 때 2평선 밑에 깔아놓고 처음 서는 양봉 이런 데가 매수 포인트라 그랬어 잘 기억해 기억해 줘 기억해야 돼 돌아서면 까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락한 추세를 돌려낸 우상량할 때 사라 그랬어 2평선 다 뭉쳐있지? 그지? 볼까? 여기 양봉 서잖아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야 평소보다 거래도 별로 그래도 평소보다 좀 많이 서지 올라가면서 자꾸 거래서 양호한 거야 양호 그지? 그럼 2평선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다? 지지 저항을 한다 했는데 그럼 이렇게 지지되면서 강하게 지지되면서 적어도 20일이나 60일을 지킨다면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거야 언제 무너진다? 여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여기가 60일이 딱 무너지잖아 그러면 여보 아까 가르쳐줬잖아 나가자 여보 뭐라고 그랬어 여기 무너지면 무슨 라인? 이번에 틀리면 봐봐 뿅망치로 때려줄 거야 진짜 뿅망치 준비할 겁니다 진짜 몇 번 가르쳐줬는데 모르면 뿅망치로 뿅 하고 때릴 거예요 여기가 추세가 딱 무너지면 안 되는데 무너지는 이 라인이 무슨 라인? 아까 분명히 기억한다고 그랬는데 빨리 적어봐 빨리 시간 없으니까 넥 라인이라 그랬지 추세가 무너지면 조금 터프한 단어로 모가지가 따이니까 빠지면 여기는 지지 역할 봐봐봐 여기 오면 지지하고 올라가고 여기 오면 지지하고 올라가고 여기 오면 지지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지지하다가 무너지면 뭐의 역할로 바뀐다? 이렇게 무너지면 저항의 역할로 바뀌네 이렇게 이평선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니까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 피 철철철철 흘리면서 밀리잖아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여기 저항이 있네? 올라가도 자꾸 잘 못 올라갈 거야 이거 닥터 K 오빠가 여기 하는 이평선 위에 있으면 과학전류처럼 올라간 머리털 다 탄다니까 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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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이 누르고 있어 저항의 역할을 한다니까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이 저항의 역할을 하면서 못 올라오게 자꾸 매도 때리니까 못 올라가는 거야 넥라인 맞췄네 자 이평선은 뭐다? 이렇게 잘 지지하고 가면 좋은 거야 깨기 전까지 그냥 간단하게 20일 깨기 전까지 들고 올라가면 돼 깨면 던진다 생각하면 오늘 마무리할 거야 이제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아프지 20일 올라타면 사고 20일 깨지면 던지면 수익 날까 안 날까? 난다 볼래? 자 여기 샀어 20일 올라타서 우상량이다 밑으로 꼬그라진 거 말고 샀어 아직 안 깨져 안 깨져 안 깨져 안 깨져 안 깨져 안 깨져 이제 깨져 던지면 돼 수익 얼마나 잘 나 그치? 하락 추세나 그 다음에 횡복권에서는 손절 가볍게 나와 여기 샀다 치자 이거 깨지니까 또 던지니까 뭐 손절 얼마 나와도 안 하네 이만큼 먹었는데 그치? 하락 추세는 하면 안 돼 그치? 이거 하나면 할 줄 알면 되는데 실천을 안 한다 이 말이지 여보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뿅망치로 뿅뿅 때리고 이러면 재미있을 것 같죠? 이제 별걸 다 생각 중입니다 왜? 왜? 퇴관적으로 봐서 밀리지 않는데 그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률이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 생각 중입니다 나가산이 되게 재밌네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그거 아닙니까? 그죠? 자 나가자님하고도 친해져야 되니까 무슨 일 하시는 것만 가르쳐줘요 저는 그런 거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굳이 못 하시겠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 안 무너지고 있어요 대우건설 아직 던질 필요 없어요 3880원 정도 무너지면 던지세요 여기 3880원 아까 분명히 던질려고 했는데 재수 좋으면 올라가요 재수 좀 올라가요 그거 제 탓이에요 분명히 어? 던질려고 그랬는데 분명히 광팬 되겠지 뭐 야씨 던질려고 그랬는데 닥터케이가 던지지 말래 어? 그랬더니 던질라는 가격보다 3,400원 더 올라갔어 야 3,400원은 어디야 8%야 8% 그죠? 장난 아닌거지 그죠? 8%면 얼마입니까? 1500만원 정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참 장난 아닌거지 재밌는 예가 있어요 예전에 참 그분도 제가 교인인데 네팔에 교회 짓고 싶어서 주식 투자했다가 완전 물려가 온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야기하다 한 여기인건 쯤 될거에요 아마 여기인건 쯤 뭐라고 기억하는데 한 여기인건 쯤 될거에요 아마 여기인건 그래서 이야기조약이 하다가 2억을 샀대요 여기서 와 사는 자리 아닌데요 딱 그랬어요 여기서 그죠? 여기 사는 자리 맞습니까? 그죠? 돌파해야 사는 자리인데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방송하면서 그분한테 그냥 그분이 너무 연세도 좀 있으신 분인데 구구절절 저하고 좀 마음이 통했던 부분이 있어서 대놓고 자 500주 파세요 100주 파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30분만에 200만원 벌여줬다는거 아닙니까? 하하 고맙다 그러죠 그분은 그죠? 뒤에 이야기 있는데 그 이야기는 안할게요 그 이야기는 찌질 않으면 되니까 일단 삼성 에스 아니 뭐야 이거 좋습니다 셀트리언도 좋아요 15만원 안깨면 계속 들고 가면 돼요 올성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바라 했는데 돌파하려고 폼잡고 있어요 밑에 2평선 다 깔아놨습니다 양호한 모습이에요 시장도 다시 안정권으로 다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무너뜨리는 척 하다가 다시 올라섰어요 2평선 자 여보 오늘 일일 여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다들 여보 2평선 위에 있어 밑에 있어 빨리 빨리 답해야 돼 딜레이 있는건 좀 인정 2평선 위에 있어 밑에 있어 5분봉이야 이거 1분만 보지 말고 분봉을 봐야되는 이유는 여기 안에 있으면 여기 중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세분화된 분봉 보는 거야 뭐라고? 다시 2평선이 위에 있어 밑에 있어 정신 안 차릴래? 뿅망치 어디였어 뿅 대신에 하하 이건 좀 아닌데 하하 뿅망치로 안 맞아야 돼 잘 안 보인다 크게 해줄게 거짓말 못하기 핑계 못되기 뭘로 보는데 핸드폰으로 보고 있어? 잘 보이지 이제? 이야기해봐 2평선이 밑에 있어 위에 있어 응?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나쁘지 않으니까 하는거에요 뭐 할겁니까?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을건데 잘 보이지? 아까처럼 개기면 안돼 커피 고마해라 커피 마신다 쏙 시끄럽다 이런 소리하면 안돼 뿅망치로 맞아 밑에 있지 2평선이 그럼 좋아 안 좋아 올라갈 수 있겠어? 없겠어? 아까 이론하고 틀린게 뭐가 있어? 하락하는 추세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 돌려냈다? 여기 앞전에는 2평선 거의 다 돌렸는데 위에 하나 남았어 이것까지도 다 돌려내고 이제 밑에 2평선 다 있고 여기서 올라갈라고 뭐가 섰지? 매수할 때 뭐 해서 해랬다? 양봉, 은봉 빨리 적어봐봐 빨리 적어봐봐 양봉에서 사랬어 은봉에서 사랬어 이렇게 은봉 푹 떨어지는데 사면 돼? 안돼? 양봉에서 사랬다? 오늘 1일 부부니까 응 그래 그냥 그게 현실감 있으니까 양봉에 살 수 있고 2평선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사라 그랬어 아니면 이렇게 딱 돌려내고 초입에 이렇게 딱 돌려냈을 때 이럴 때 사라 그랬어 딱 붙었을 때 사라 그랬다 요 앞에는 뭐가 약간 페이크야 약간 페이크 여기서 샀던 애들이 놀래가지고 던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서 살 수 있다 했는데 푹 깨니까 어 빠지는가 하고 긴장해야 되는 자리야 여기는 그런데 빠지는 게 정상적으로 은봉으로 빠지는 게 정상인데 안 빠지고 들어올렸지 그리고 2평선도 밑에 깔아놨잖아 이거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응 여기서 만약에 샀다면 어디서 판다? 1차 목표치 1936이야 한방에 다 사면 된다 안된다? 안되지 한 세번 네번 분할해서 사야 돼 첫번째 매수할 수 있는 권력이야 그리고 여기 거래가 조금이라도 서 안서 거래가 언제 서면 좋다 그랬지 못맞추면 뿅망치면 맞는다 양봉 설 때 올라갈 때만 거래 서면 좋다 그랬어 그치? 거래도 조금 서려고 폼 잡네 폼 잡네 그럼 좋은 거야 살 수 있는 거야 이평선 이평선 다 깔아놨고 양봉에 사고 거래량 설 때 오늘 배운 거 다 이야기해 줬네 거래량 이렇게 안 될 거래량 이평선 내일 물어봤는데 모르면 혼난다 이렇게 하는 거죠 1대1 과외하는 거네 완전 그죠 지금 붙잡고 몇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밥도 안 먹어가면서 30분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진짜 마누라가 없어요 지금 밥 안주고 휴가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집에 있어요 집에 집에서 휴가 반납하고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밥 줄 사람이 없어요 배고파요 시장이 그래도 나쁘지 않으니까 농담삼아 이야기도 하죠 야 니 말로만 그렇게 하고 니는 뭐 진짜로 좀 할 줄 아나 오빠 이틀만에 한 600 벌었어 요거 응 오빠는 밤에 낮에는 안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주고 크루도일 해외선물만 하거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해 낮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안해 요거 딸라거든 이틀만에 한 600 먹었으면 됐지 응 욕심 많이 부리면 될까 안될까 그냥 적당하게 한 두시간만에 500씩 먹고 하면 됐잖아 그치 실제로도 합니다 방송 찾아보면 실전 매매 해난 거 있어요 잘 안 깨져요 자 괜히 재미도 한두 번이지 여보여보 이상해져요 그죠 음 자 지금까지 새롭게 컨텐츠 기획하고 있는 마누라 마누라 추식 가르치기 샘플 방송해봤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지고 일일 부인으로 역할을 해주신 나가자님 땡큐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맞춤형으로 어차피 강의하고 있으니까 지금 할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보고 있으면 되고 그냥 홀딩 할 거니까 궁금한 거 하나 이야기해 보시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포트폴리오 다 벌겄는데 뭐 그냥 뭐 그냥 가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해외시장도 나쁘지 않은데 뭐 그죠 여긴 지금 점심시간입니다 근데 이 딜레이 있었기 때문에 더 올랐어요 중국이 0.91 그죠 중국이 중요해요 미국도 중요한데 지금 중국이 폭삭 내려앉느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나라한테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환율 환율 자 일본과의 마찰은 한 단계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조금 꼬랑지 내렸거든 그죠 겁내겠어요 우리가 그죠 겁 안 내요 그죠 더 강수로 나가야 돼 우리나라 그럼 뭐다 환율이에요 환율 유니언 받을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친구가 유니언 사라고 톡 온다고요 백시멘트 이거 히토리와 관련되어 있는 유니언 뭡니까 유니언 유니언 머트리어라고 관련이 있는 회사죠 그죠 이거 급등락하거든요 이거 급등락하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대응이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춤을 춰요 일반인들이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올라갈 때 잘 먹을 거 같거든요 빠질 때 개박살나요 좀 과한 표현 씁니다 저는 강조하고 싶을 때 과한 표현 씁니다 월봉을 봤을 때 대박 올랐다가 쭉쭉쭉쭉 쳐졌다가 이번에 좀 올랐다가 밀리고 앞전 상황을 보면 대박 올라갔다가 푹 빠지고 밑으로 쳐졌으나 다시 올라가는데 왜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는 데서 카드가 중국이 히토리오 수출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사이익 좀 넣어놔 본데 그죠 여기를 뚫고 올라갔으면 강하게 계속 가야 되는데 밀렸어요 벌써 오늘 오늘 밀렸고 갭 상승했다가 자 다시 한번 반등하면 좋은 거고요 다시 한번 반등하면 좋은 겁니다 반등호터 밑으로 까지면 안 좋다더라 라고 친구한테 날려주세요 친구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아는 오빠 하나 있는데 아는 오빠 있는데 여기 4,500원 여기 밑으로 깨지면 안 좋다더라 여기 깨지면 던지고 여기 지켜내고 여기 올라가면 올라갈 때 5,330원 올라가면 뚫고 올라가면 괜찮으니까 좀 더 들어가보고 여기서 튕겨 내려올라고 하면 좀 챙겨가라 하더라 불었으면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본인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응 잘 못해요 이렇게 급등락하면 급등락하면 대응을 못해요 4%야 10% 올랐네 10% 오르고 난 다음에 뭘 한단 말입니까 이제 하라 그러던가요 하지 마세요 친구한테 카톡 날려주세요 이거 무너지면 던질합디다 던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주세요 캡처 크게 해줄게 자 1봉이 1봉이 이런 상황인데 대박 올라갔더니 몇 프로 올라갔냐 이거 와 23% 올라갔다가 13% 토해냈습니다 여기 뭐 상한가 따라잡기 어쩌고 저쩌고 이런거 따라갔던 사람 바로 사자마자 10%까지인거에요 박살납니다 잘못하면 친구야 가지고 있다면 내 아는 오빠가 그러던데 여기 더 짧게 해야되겠어 큰일나요 큰일나 언제 샀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위에 몇 퍼센트 올라간걸 안봤어 4725원 4578원 여기 밑으로 깨지면 큰일난다더라 현재는 여기 반등 나올 수 있는 권력인데 반등 강하게 놓으면 5330원 아 5330원 정도에서 조금 끊어내고 밀리기 시작하면 매도하는게 좋아보인다더라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볼게요 나중에 볼게요 이게 밑으로 까지는데 대박 잘 가는지 여기 일단 잘 못 넘어갈 확률은 한 70% 왜 강하게 갖다가 이만큼 세게 밀리면 여기를 한 번에 뛰어넘기가 안쉬워요 여기까지 가면 죄수지 그죠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서 끊어 끊어 나왔었어야 돼 가지고 있었다면 야 아침에 너 가지고 있었냐 물어보고 아침에 가지고 있었으면 여기 매도 매도 시그널이에요 매도 시그널입니다 여기까지 직장인이라면서요 특히 하면 안돼 급등락하는거 직장인들 하면 안돼요 이기보다 깨지기가 훨씬 쉬워요 평화전공 이런거 관심있댔는데 강하게 가는거 보입니까 강하게 가는거 보이냐구요 여기 있는거 닥터케이가 관심있게 뽑아놨댔는데 9%짜리 7%짜리 속출이에요 딴거에 안 밀려요 만약에 플러스 나고있으면 그건 나중에 마이너스 전환되고 나면 더 못팔거든요 진잡니다 심리가 플러스 나고있던거 예를 들면 조금 아 쉽게 말해서 손익이 플러스인데 수익이 약간 줄어들죠 그거 기분 되게 나빠요 제가 느껴보기로는 그냥 마이너스 나은거 보다 곱하기 이기분나쁘다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감하실걸요 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2008년도에 1억으로 4억을 만드는 상황이 있는데 다시 꼬꼬라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3억으로 그러면 제 원래 본전은 2억이었거든요 그러면 2억 벌었다가 1억을 토해냈죠 1억 번 상황입니다 그런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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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건 너무 과소비다 해가지고 그냥 20만원짜리 오다 산적이 있는데 1억 벌었는데도 돈 이런 마냥 기분 우중충하니 애가 가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손실남이 수익 났던거 토해내기 시작하면 결국은 손해보고 파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사람이 그렇다니깐요 제가 경험 안해본거 이야기 안해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수익 났을때 수익 났을때 이렇게 착 끊어넣기 시작하면 마음이 그나마 크게 요동을 안쳐요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라는 이유가 착 끊었는데 다시 여기서 매수해 들어가면 된다 그랬잖아 일단은 올라가잖아 여기 동그라미 딱 지났잖아 아까 여기부터 팔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니는 왜 안팔았는데 직장인들 되가지고 바빠가지고 채팅 잘 버지도 못하는 판국에 그죠 분복 매매 할 필요없다 이거죠 위로 갈거같으니까 들고간다 이겁니다 근데 딱 보고있는 오늘같은 상황처럼 돼있다 나가자님처럼 돼있다 팔아 팔아 사 이렇게 한다니깐요 여기 중간에 것도 다 챙겨먹는다 이거죠 2% 가까이 지금 갭이거든요 이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한다고요 그게 특기에요 특기 그런데 지금 우리 팀원들처럼 안팔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깨지면서 오히려 마이너스콘 아까 그와피 쓰다잖아 유니온하고 유니온은 낙폭이 더 심하고 여기 기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상황 아닙니까 아까 유니온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잖아 여기를 못 넘어간다가 기본이고 일단 그럼 분봉이 똑같이 거의 물론 조금 더 우량주일 경우가 더 이 정석이 맞아 떨어지구요 우량주가 아니고 잡주일수록 더 안맞아 떨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정석은 그래요 위에서 세게 무너지면 여기 오늘 당장 여기 뚫고 가기는 쉽지는 않은데 시장이 위로 대박 올라가면 이거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저점을 자꾸자꾸 높이면서 올라가죠 올라갔다 밀렸는데 더 안쳐지고 지지따가면서 여기서 자꾸자꾸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12만 4800원 정도는 지킬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여기 위로 올라갈 때 강하게 뿜 뚫어버리면 그냥 위로 갑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시원찮게 움직이면 아까 친구분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유니온은 착착착 챙겨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끝내주는 선수라면 밑에 내려오면 또 사놓고 또 올라가면 팔아먹고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못하면 그냥 위에서 많이 밀린다 싶으면 잘 챙겨 나와야 되는데 그거 못 챙기고 있다가 미련 부리다가 밑에 푹 빠지죠 더 이상 더 못든지 그게 사람 심리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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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울 거 많아요. 방송에 가면 재생 목록에 가면 공부할 거 엄청 많아요. 시간이 모자라서 모자라 모자라지 공부할 걸 못 찾아서 못하진 않을 겁니다. 주식기초강의부터 한번 보십시오. 식사 못했어요. 아직 밥 차려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휴가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집사람이 없어요. 밥을 챙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배고파요. 그래서 뭐 가져왔는지 알아요? 팝빙스 가져왔습니다. 팝빙스. 어차피 2시간 반 동안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당이라도 보충해야 되겠습니다. 단식 방송합니다. 오늘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것도 뭐 시장이 아직까지 나쁘지 않고 포트폴리오 빨간불 들어와있으니까 재밌게 그냥 하는거죠 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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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들은 없어요 지금 나갔어요 나갔고 잠깐만요 이거 방송 올리는 거 있는데 그것 좀 올리고 이야기 좀 할게요 먼저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아직 옆에 올리고 있으니까 그냥 올리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딴 데 신경써는 말이 정확하게 안 나갈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장미님. 오래간만이네요. 안그래도 어저께 술 생각나더라구요. 장미님이 요새 좀 안보이시네. 시장 안좋을때 타격이 있나 좀 걱정 했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거짓말 같은거 안해요 저는. 잘 지냈습니까? 닥터케이는 지금 단식 방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밥 차려줄 사람이 없어서 점심쿨벅에 와서 방송하고 있어요. 당 떨어지면 안되니까 팥빙수 하나 먹으려구요. 일단 방송 올리고 올렸구요. 자 우리 노르스님이 오늘 셀트리언 옵션 만기면 손바퀸 좀 나오고 방향성 예측 가능할까? 일단 옵션 만기일이라서 꼭 손바퀸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것 같구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반등중이니까 시장이 반등하는데 같이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 지금 월선 뛰어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약간 양호한 상황이에요. 15만원을 안깨야 돼요. 지금 강하게 가려면 그래야 그 다음 단계 여기 17만 2천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데 17만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을겁니다. 이게 내려올거거든요. 한번에 뚫고 올라가기 힘들거에요 아마. 근데 그건 좀 봐야 되겠구요. 왜냐하면 이거 공매도가 여기서 손바퀸 그러니까 쇼커브릭 넣으면서 확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오는 상황을 봐야 되는데 요점은 아까와 계속 반복되지만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가야 되고 조정 받을 때 여기처럼 스무스 사이로 조정 받으면서 자꾸자꾸 올라가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게 된다면 양호한 상황이고 올라가다 갑자기 은봉 이런거 크게 맞으면서 특히 20일 저항권에서 크게 은봉 이렇게 막 떨어지고 하죠. 그러면 줄여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지 오늘 당장 뭐 손바퀴고 안바퀴고 그거는 크게 중요한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기관외국인들이 좀 매수 들어오는 경향은 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매우 나쁜 상황은 탈피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강하게 반등 나온다면 그죠? 조금 더 홀딩 할 수 있는 상황이다. 15만원 안깨는지 여부 체크해봐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만원 이번에는 15만원 깨는지 안깨는지 잘 보고 깨면 좀 줄여 나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13만 7천원권 여기 안 무너뜨리고 다시 올라서죠? 15만원 때 팔았던 물량 정도 사놓으세요. 그러면 15,000원 세이브 되잖아요. 10% 세이브 되는 겁니다. 10% 맞나? 맞죠? 15만원에 15만원에 15,000원 빠지는 거 세이브하면 10%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사놓으면 올라가면 그만큼 갭만큼 수익이예요. 더 나는 겁니다.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장민이 많이 바쁘셨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를 자꾸 붙들어 놓고 있어요. 현재 왜? 이것까지 올려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이 좀 패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죠? 삼성전자가 막 대박 현재까지 대박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삼성전자까지도 올려버리면 이게 0.9%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위로 치고 올라가야 되고 조건이 두 개에요. 이거 치고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삼성전자 올라갑니다. 그럼 기관 외국인이 좀 많이 사줘야 되는데 물론 기관이 아마 사주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전체 누적이 저렇다는 거지 이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참고할 만해 삼성전자 사고 있잖아 봐 안 봐도 비디오라니까 왜? 크게 쳐지진 않고 그렇다고 크게 사주지도 않아 그런데 기관이 사줄 거라는 거 딱 알고 있어요. 벌써 그죠? 이거 처음 보는 거거든 오늘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요. 그죠? 이거 맞췄다고 대단한 겁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셀트리는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엔시소프트도 약간 매도 기아차도 약간 매도 외국인은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주고 있네 삼성전자는 패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삼성전자 우선주를 산다는 거는 삼성전자를 좋게 보니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나쁘진 않아 그죠? 여긴 또 반대입니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외국인 형들이 카카오도 사주고 있네 땡큐 엔시소프트도 사주고 있네 이런 거 안 사주는 정보는 하지를 않아 만드도 나쁘지 않다 그랬어 분명히 그죠? 현대모비스도 나쁘지 않다 그랬습니다 SDI 사주네 땡큐 그죠? 셀트리어는 현재 양쪽에서 다 매도 때리는 걸로 나오고는 있어요 이거 뭐 100% 다 믿을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채팅방에 날려드리고 그죠?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가 현재는 붙들어 놨습니다 급등 안 시키려고 코스피 자 그러면 옵션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253.80 이니까 200 아까 여기 75까지 위에 있으면 한 단계 더 올라간다 했어요 여기 위로 행사가가 자 252.5 콜옵션은 이거 지금 체결 가능해요 위에 있으니까 그죠? 그럼 푸드옵션 255 는 254 니까 체결 가능하지만 장보도 올랐어 그러니까 반토막 났습니다 252 는 그죠? 푸드옵션 252.5 는 체결 가능성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80%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옵션이에요 LG전자 LG전자 사지 마세요 예전에 좀 손실봤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딴거 샀어요 딴거 손실본거 손실본거대로 잊어버려야 돼요 안좋으니까 손질을 한거거든요 안좋아요 그죠? 차라리 삼성전자 살짝 사세요 지금 사도 돼요 삼성전자 42,000원 밑으로 잘 안 깨질겁니다 아마 시장이 두박살나야 밑으로 깨지거든요 시장이 반등하려고 폼잡고 있어요 지금 정도 사서 여기 적당히 올라갈 때 오히려 삼성전자 사는게 낫다 제 의견은 그래요 올라간지 내려간지 한번 볼게요 43,250원 정도의 의견 드렸어요 삼성전자 올라갈 가능성 더 높다 생각합니다 더 빠져 있는 LG전자 안삽니다 NHN 사이버 이거 좋죠 뭐 날라갔네 그죠? 뽑아놨잖아 그죠? 여기서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종목들이 여기 있는 종목들이 강세 강세고 괜찮은 섹터에서 우동색만 모아놨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기 지금 벌거벨거벨거벨거벨거벨합니다 지금 NHN 사이버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거 더 치고 갈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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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깨지면 더 홀딩 19,000원 깨지면 조금씩 챙기세요 근데 잘 못한다 그랬죠 19,000원 깨지면 여기 밑에 빠질 수 있으니까 18,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19,000원 무너지면 절반 던졌다가 던졌는데 더 올라가죠 그러면 그거 절반 더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말장난 아닙니다 여기 깨졌는데 절반 던졌는데 여기 18,000원 와가지고 다시 반등 시도는 오죠 그때 절반 던진 거 다시 사놓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선수급이 하는 겁니다 왜? 이거 끝내주고 그죠? 18,250원 그니까 딱 본인 단가 본인 손해는 보고 팔지 마세요 자 전략 드립니다 손실도 한번 봤으니까 수익도 더 잘 챙기게 해 드려야지 지금 홀딩 덕골고가 어디까지? 20,000원까지 20,000원 인근 가서 윗골이 달고 비리비리하면 3분의 1 던져 그거는 여기 인근 정고점이니까 메모 잘 해 놓으세요 여기 2만원 인근 21,000원 2만원 인근 가면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스트레이트로 3 양봉 3개 나왔거든요 좋은 거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안 무너뜨립니다 첫 번째 19,000원 무너뜨리면 절반 매도하세요 그리고 본인 단가 인근 18,000원 정도 오면 20일에 지지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지 받다가 반등 놓으면 이렇게 반등 놓으면 팔아먹는 거 다시 사놓으세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또 지지부진하면 또 절반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데 그거 다 청산하는 거는 이제 안 쳐다보는 거는 16,500원 깨지는 그 시점 되기 전까지는 계속 사놓으세요 이거 성공입니다 성공 일단 추세 다시 추세 상승 추세 전환 성공입니다 밀릴 때 18,000원 안 밀리면 돼요 근데 강하게 올라가는데 21,000원에서 좀 밀린다 3분의 1만 던져 근데 살짝 밀려야 되는데 이렇게 음봉 크게 밀리죠 3분의 1 더 던져 그러면 3분의 1만 남습니다 그리고 적당하니 뚫었기 때문에 19,000원 인근에서 지지 받을 거예요 다시 팔아먹는 거 사고 팔고 가능합니다 그건 나중에는 어 또 이야기하세요 대충 알아들었을 겁니다 더 자세하게는 힘들어요 너무 자세하게 해줬잖아 결론이 뭔가 세게 안 밀리고 단기 그래도 급등 이후에 조금 밀리는 조짐 보이면 19,000원 깨지면 차액 실현해 나가란 말이지 다 깨지는 동안 그냥 손가락 빨고 있지 말고요 제가 좀 중요한 거 이야기할 땐 조금 과격해지거나 터프한 말씀이다 이해하십시오 그래 기억에 남아 19,000원 깨진데도 그냥 손가락 빨고 가만히 있지 말고 딱 깨지면 챙겨나가 그리고 다시 사넣어 그죠? 사넣었는데 밀리죠? 또 줄여야 돼 그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야 됩니다 그 와중에 삼성전자도 플러스 날라고 폼 잡고 있어요 삼성전자 살 수 있다 했습니다 아까 한 말 더 부를게 여보 하하하 나가자님 그죠? 어쨌든 여기 인근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잘 안 무너뜨려 여기 지지 역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평선 이평선 밑에 깔아놨잖아요 그죠? 위에 올라갈 가능성 아직까지 더 있어요 대박 안 밀리지 그죠? 이유 있다니까 밑에 이평선 다 깔아놨어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돌파하면서 여기 안 밀리려고 노력 대기하고 있어 여기 안 밀릴 가능성 높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삼성전자 사하 그러잖아 삼성전자 사하 그러잖아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수가 밑으로 꼬꾸라지면서 막 흔들흔들 하면서 안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사하 그러겠습니까? 지수가 반등 가능해 보이니까 삼성전자도 살 수 있다 딱 그러잖아 팥빙수가 적당히 녹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도 꾸준하게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좀 지기 싫어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간혹 지나가다 본 적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쌍욕이 난무하고 그냥 말장난이 대부분인 그런 방송에서도 몇 천명이 보고 있어요 시청자들은 과연 무슨 기준으로 방송을 시청할까 재미는 있죠 무슨 재미? 방송하는 애 까는 재미 있죠 정신 차려라 뭐 던져라 리딩이 아니라 그냥 농담 따묻기 하고 노는 거죠 그쵸? 그러면 쌍욕 날라옵니다 무슨 무슨 새끼야 하면서 쌍욕 날리고 그쵸? 그런 때도 보고 있어요 몇 천명이 자존심이 되게 상하거든요 그쵸? 비교를 굳이 하고 싶진 않은데 내용으로 견주어 보면 진짜 일도 뒤지고 싶은 생각이 없고 뭐 솔직히 말하면 잽도 안 되는데 걔 해외 선물하거든요 호두까기인가 뭐 있잖아 더는 연락에 꼴아가지고 맨날 박살나면서 그래 헛소리하고 있는거 보니까 배알이 꼴려요 솔직히 그쵸? 근데 뭐 어쨌든 저 구독자 40명부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약간 정책인 것도 맞아요 왜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주식 뭐 징글 징글 해가지고 안 보는 사람 천 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티도 좀 있어요 왜 셀트리온 자꾸 팔아라고 난리 치니까 안티도 좀 있죠 그래서 그래서 2300명을 잘 못 넘었는데 어저께 2300명을 넘었어요 그래서 음 또다시 으쌰으쌰 이제 3천명을 향해서 열심히 또 갈 거고요 손바닥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리고 언젠가는 아 저의 진정성 내지는 어 제가 안만 이야기해봐야 여러분들은 어 인정 안해줍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보고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잘 맞아떨어진다는 검증이 돼야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시지 뭐 초딩들도 아니고 그죠 난이 다 웬만큼 성인이고 주식할 정도 같으면 그죠 경제에 관심도 있고 사회적인 그래도 제법 그죠 레벨이 있으신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제가 무슨 말 한마디 했다고 그거 다 받아드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기다릴 겁니다 저를 선택해 줄 때까지 기다릴 거고요 아 급한 거 없어요 저는 그죠 급한 거 없구요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그죠 죽을 때까지 노래도 할 거고 죽을 때까지 음악도 음악도 하고 주식도 할 겁니다 사업체도 더 발전시켜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아 그런 커뮤니티 한번 만들었다가 제가 폭파시켰는데 다시 또 좋은 분들 계시면 다시 또 만들 수도 있구요 여러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마누라 주식 가르치기 같은 컨텐츠라든지 언젠가 저도 한번 또 빵 터지면 이제 만명대로 올라서고 그때부터 노출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셀트리온 치면 제가 노출이 제법 많이 됐는데 요새 셀트리온 이야기 많이 안 하거든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꾸 안티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많이 안 해요 가볍게 맞아요 옛날에는 매번 방송을 올렸거든요 셀트리온 그래서 어 그래서 저도 사실 조금 고민돼요 방송에 셀트리온 자가 안 들어가면 조회가 백조회가 안 넘어가 셀트리온 자가 들어가야 그래도 그쵸? 참 몇백조회 나오는데 자 일일여보 NC소프트 사라 했습니다 올라갑니다 아까 아까 한 이야기 이후로 그쵸? 일일여보 올라갑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차라리 대우건설 같은 거 팔고 NC소프트 같은 거 늘리며 사든지 뭐 그런 이야기 아까 했어요 뭐 그 말씀 하락장에서 파동 나온다 어 그 말씀도 뭐 뭐 전혀 부인하고 싶진 않은데 저는 어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기준이 어느정도 명확합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거 아니면 잘 안해요 그럼 하락장이 뭐하면 되겠냐 인버스 하든지 하면 돼요 그쵸? 그리고 암만 하락장이라도 대장 보입니다 대장 그게 근처에서 아 하면 되는데 셀트리온은 제 기준으로는 저기 위에 20만원 위로 안올라가면 별로 하자고 말하고 싶진 별로 않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있으니까 아니면 곧 죽어도 셀트리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그쵸? 이제 만약에 지금은 조금 늦었구요 딴게 늦은게 아니라 여기 대비해서 올라온 폭이 있으니까 만약에 밀릴때 세게 안 밀리고 다시 양봉 설 때 그개를 기점으로 딱 하고 그기 그기를 손절라인 잡고 두번째 손절라인은 여기 저점 딱 잡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잘 안해요 20만원대 하자 소리 한번 했어요 예전에 그쵸? 여기서 했습니다 한번 손절했습니다 20만 3천원에 들어가가지고 1.5% 딱 손절하고 나왔다가 다시 반등하되 20만원 깨지면 또 손절하고 들어가 해가 십몇프로 먹습니다 그런 상황 이 상황은 삼바 상황이 같이 겹쳐져 있어서 잘 안해요 이렇게 삼바 삼바는 여기구나 죄송합니다 삼바 여기 올라탈 때 사 애가 8% 딱 먹었어요 8% 여기 살 때 여기까지만 딱 먹는데 던졌어요 여기서 다시 사 했습니다 사자마자 8%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방송 딱 들어가보면 다 했어요 하락 추세일 때 잘 안해요 그런데 삼바가 다시 분식회계 논란 다시 그걸 재감리를 아는거 같던데 재감리 들어간다 그러면 셀트리온으로 몰릴 수 밖에 없지 해가 사 했습니다 그죠? 바이오 바이오는 이야기를 잘 안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리스크가 커요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은 워낙 대장이니까 만약에 해라 하면 셀트리온을 하고 싶긴 한데 그죠? 솔직히 징글징글 해요 바이오가 임상실험 하나 안된다 그러면 난리가 나고 하니까 당연한거지만 몇천억이 날라가는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회사 존폐가 너무 흔들흔들하니까 예측에 예측에 아 내가 예측할 수 있는게 폭이 상당히 좁잖아요 임상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죠? 신라젠 추주들은 100400 그거 실패할 줄 알았어요? 알았으면 던졌지 벌써 하안과 세방도들 막 가잖아요 너무 너무 겁도 나고 사실 그래요 저 칼맞아요 잘못하면 진짜로 칼맞아요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진짜로 바이오 하지말자고 노래 불렀습니다 바이오 하지말자고 몇달 전부터 노래 불렀어요 20만원 깨질때 셀티론 20만원 무너지면서 바이오는 끝났다 그 이야기도 있어요 그 방송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는지 안했는지 꼭 보십시오 20만원 밑에 있잖아요 20만원만 밑에 있으니까 6만원 이상 빠졌어요 20만원보다 30% 세이브 해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코스닥을 한번 퉁 하고 밀었네요 지금 이야 조금 신기한 상황이 벌어지긴 벌어지는데 일단은 푸드옵션이 개인이 32억으로 늘어난거 땡큐 좋아요 푸드옵션이 35억으로 갑자기 확 늘었어 아까 이정도 아니었어 분명히 여기 아직도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무너져요 아마 잘 안 무너뜨리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짝 밀리는데 여기를 안깨면 양호입니다 만약에 깨도 570이 여기 안깨면 매우 좋지는 않아도 그나마 양호입니다 자 선물 3900개 가까이 패대기 치면서 아직까지 그냥 붙들어 놨지 아직까지 아 1% 상승으로 붙들어 놨지 추가 상승 안 시키고 있는데 만기 이제 2시간 남았어요 확 들어 올릴 수도 있다 어떻게 들어 올린다 이게 외국 애들이 4000개에서 갑자기 훅 들어 올리는 상황이 나오는지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 상황 안 나오면 안 올라갑니다 일단 다 홀딩 다 양호 다 빨간 불 양호 자 저 팥빙수 먹방 좀 할게요 여러분들 점심 드셨을 거 아닙니까 저 점심 못 먹었어요 하하하하 재밌잖아요 그죠 심심하잖아 저 혼자 막 떠들고 있잖아요 asmr 이라고 그럽니까 먹는거 소리 소리 듣는거 그 방송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팥빙수를 씹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팥빙수 먹는 동안 NC 소프트 괜찮다 했는데 자 빨간불 켜면서 또 올라가고 있어 그죠 주도주라서 그래요 주도주라서 인터넷 유튜브 하는 애들 중에 배꼽빌라 라고 있는데 와 진짜 웃겨요 제가 미친놈처럼 그 약간 웃기는거 몰카 이런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뒤에서 몽둥이 들은 애가 한 명 있고 앞에 애들 두 명이 뒤로 돌아보고 있고 콧구멍에는 휴지 두 개 꽂고 있습니다 냄새 못 맡게 하는거죠 그러면서 조금 전처럼 소리를 내줍니다 자 무슨 음식일까요 이러면서 베리 베리 이야기 다 합니다 틀리면 맞아요 진짜 웃겨요 나중에 시간 나오면 한번 보십시오 되게 웃겨요 자 삼성전자도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권역이다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표 돼 있네 표에 넣을게 그죠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볼게요 삼성전자 살 수 있다 했습니다 흠 아이고 우리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음 신약이 아니고 바이오 시밀러다 시밀러다 그 말씀이죠 셀트리온 추가 상승합니다 양호 셀트리온 매우 양호입니다 현재 15만원 안깨지면 된다 했습니다 올라갈라 폼 잡잖아 돌파형입니다 돌파형 앞전 직전 고점을 여기 앞에 고점 뚫었고 밑에 여기 이평선 다 밑에 있죠 여보 하하 여보하니까 되게 이상하다 그죠 여기 이평선 다 밑에 있으면 좋다 안좋다 좋아요 올라가면 위로 세게 갑니다 이제 양호 한단계 더 레벨업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같은 지금 종목중에 삼성 sdi는 어떻습니까 이거 깨면 안되는데 동그라미 딱 친한데 깨고 내려왔죠 여기 저점 깨면 안좋고 위에 올라가면 자꾸 저항받을거에요 자 카카오는 양호 이것도 치고 올라가면 괜찮아요 삼성전자 아직은 아직은 저항권에 있으나 시장 상황을 판단해 봤을때는 이거는 이제 좀 응용이지 응용 아직까지 돌파 못했는데 돌파하고 따라가기 보다는 조금 선침해 성량으로 여기 한번 따라가볼만 하다 끝 attorneys 끝 끝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선침해 경향이 있어요. 시장이 죽기보다는 반등할 것 같으니까 한번 선침해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생각하고 셀트리온이 돌파하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양호입니다. 자 그러면 한계 그것도 뭐 매우 불량 아니고 강하게 가던가 플러스건 유지하면서 약간 처졌고 나머지 다 양호. 그럼 홀딩이지 뭐. 이게 이제 중장기 하는 분이라도 단기 매매 할 줄 아는 분 같으면 오늘 더 추가해도 되는 겁니다. 더 추가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이것 뚫고 올라가면 성공입니다. 이거 깨고 내려오면 실패. 추가 실패.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추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올라가면 성공. 이렇게 내려오면 실패. 여기는 성공이 가능한 케이스. 아 이 엔시소프트가 좀 아쉽네. 이거 치고 갈 것 같거든요. 이거 치고 갈 것 같아.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잘 버텨냈거든. 반등 조금만 이 52만 4000원. 이거 뚫고 올라갈 것 같아요. 돈들이 없어요 지금 우리. 사소리도 못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요. 다 사가지고. 그리고 겁난다 그래서. 빠딱빠딱 새와가지고 사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겁나는거 사실이거든. 겁나는거 사실은. 실번만에 찾아와서. dismiss. 런너가. austen. 외국어. 아. 이런너가. 에요. aten앤. 안주. 앨무에. 좀. 하. 으. 재미있죠? 하루종일 방송 듣고 있는데 별로 안 지겹죠? 무슨 케이블 TV 보는 것 같죠? 간간이 통기타 음악도 넣으고, 간간이 랩도 해주고, 간간이 농담도 하고, 간간이 종목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해드리고, 그죠? 주식 방송하는 사람 치고, 저처럼 많이 말하는 사람도 잘 없을 겁니다. 내일 오전까지 할거에요. 내일 오전까지. 시간가는지 모르겠죠? 너무 딱딱한 이야기 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아까 일일 상황 끝까지 해가면서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거 즉흥적으로 한거 거든 사실은. 저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대본 없습니다. 손 좀 씻고 올게요. 잠깐만요. 아무것도 없어요. похож DW about ME ahu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저 원래 여행가는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진짜 펀드매니저들처럼 연말 빼고는 여행을 못가겠어요 여러분들께 리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참 주식 좋아하긴 좋아하나봐요 지금 오전장 방송인게 제 휴가 반납하고 지금 여러분들께 방송하는거거든요 오늘은 풀타임 한다고 그랬습니다 약이 나온김에 그죠 그 놀스님 때문이에요 오늘 그냥 뭐 쭉 한번 해보자 이래서 그죠 장단 좀 맞춰주고 하면 그죠 저도 흥나고 하면 더 여러분들하고 많은 시간 할 수 있죠 그죠 농담할 수 있는것도 아까 그래 여러분들도 말씀하시다시피 시장상 비교적 양호하고 뭐 크게 긴장해야 될 상황 아니니까 이렇게 또 농담도 해 지는거지 급박하게 돌아가고 막 던져야 될 때 사야 될 때 막 나오는데 농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오십시오 오십시오 닥터 케이 크루가 되십시오 무시기 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유식이 님으로 바꾸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이름이 자기를 대변해요 그죠 본인 선택입니다만 그거 님 보고 성공하 성공하 이렇게 하면 성공한 사람 됩니다 다른 뜻 없다면 무시가 무시가 하면 안좋아요 아시겠죠 그거 되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고 하시라고 그리고 유료방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일종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많이 안 날리고 있는 중이에요 왜 날릴게 크게 많이 없으니까 그죠 사파라 이런거 시그날 날아가는 것도 조금 보여드리기도 하고 시장 분석 어떻게 하는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나는 반드시 한다 뭐 내지는 열공 많이 살길 뭐 이런식 그죠 무식보다 훨씬 좀 더 아니 무 투더 유 하하하 그죠 무우 투더 유 무 투더 유 이렇게 힙합 스타일로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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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널스포인트 님도 홍콩에서 기구했다면 그죠 한번 어떤 분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그런 궁금증이 많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생각 안해요 다들 기회되면 나중에 또 유료방 같이 가입하시면 더 좋죠 널스포인트 님은 셀트리온 전략을 확인 했으니까 제 전략을 확인 했으니까 뭐 산 정인이겠네 20만원 던지면 안된다 캤으니까 13만 6천원 7천원 까지 가는거 봤으니까 신뢰도가 있겠죠 뭐 쓰읍 지금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코스피도 밀릴듯 말듯 밀릴듯 말듯 하고 있구요 코스닥도 더이상 밀릴면 좀 곤란해요 물론 상승폭 좀 있긴 있는데 자 여기 횡선으로 끄으면 지지권이긴 한데 여기 폭개고 내려가면 안되거든요 일일여보 듣고 있지 여보니까 오늘 그래서 이거 재밌게 합니다 여기 깨고 내려가면 안 돼요 지금 이평선이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그쵸 여기 그쵸 여기 지지해야 되는데 강하게 가야되는데 자꾸 좀 힘이 없어 왜 사주는 애가 없잖아 그쵸 기관외국이 자꾸 던지고 있는데 이만큼 버티고 있는거만 해도 이만큼 버티고 있는거만 해도 양호한거에요 지금 그쵸 이렇게 패고 있는데 한 1700억 가까이 패고 있잖아 코스피 크루인데 안 밀리고 있어 야 그것만 해도 용한겁니다 지금 이거 깨면 골치 아픈데 그쵸 이거 깨면 뭐다? 상승전환 실패 이거 이거 또 이제 웃고 즐기다가 또 공부 좀 해야지 그쵸 상승전환 실패 어떻게 여기 대략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잘못됐는데 빠꾸고 어떻게 하더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조심해 꺼야 되겠습니다 약간 밉니다 이렇게 세게 이렇게 가야되는데 적어도 여기 안 무너뜨리고 적어도 여기 안 무너뜨리고 이렇게 가야 이렇게 상승출세 가는거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간드렁간드렁 하다 밀리고 다시 이래되면 여기 뭐라고 나가자 님 여기 뭐라고 이렇게 깨지면 그러면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여기 입행선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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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우면서 넥 라인 깨졌다가 올라오면 여기 좌왕받아요 좌왕 그러면서 여기 못 지키고 저점 깨버리면 훅 빠지면서 상승출세 전환 실패 그쵸 그렇게 되는거에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겁니다 지금 그리고 코스당 비교적 양봉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 무너뜨리고 적어도 여기만 안 무너뜨리면 그나마 양원돼 그쵸 여긴 지금 60 아 5일선 여기서 아래윗골이 다는 정도에서 강하게 못 들어 올리고 있으니까 코스피가 현재는 더 힘이 없는거고 코스닥이 당연하게 2.4%로 강하게 오르고 있으니까 훨씬 좋은겁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힘없는 이유는 수급이다 수급 수급이 기관에 자꾸 배대기 치고 있으니까 못가고 있고 옆에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기관은 코스닥을 150억이상 매도 때리다가 보화빈금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코스닥 잘 안 밀리네 그죠? 제가 칭찬하시는거죠 고맙습니다 살아있는거 이야기 해드리잖아 지금 올라간다 내려간다 지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지나간거 누가 말 못해요 지가 천재라고 하는 애가 있던데 야 기도 안차요 지나간거 설명한거 누가 못해요 그죠? 근데 만 몇 명이 여러분들 공유좀 날려주십시오 닥터K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50명 70명 보면 힘나서 하겠습니까? 그죠? 지나간거 누가 이야기 못해요 다 맞춰버리겠다 살아있는 방송 살아있는 방송 15만원 깨면 안된다 여기 돌파하면 양호하다 수급이 어떻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다 어디가 중요하다 이거 살아있는 방송을 해야지 전부 녹방이고 누가 말 못해 생방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왜? 바로 뽀록 나거든 물어보는데 대답 못하고 전망 제대로 말 못하고 말했는데 바로 털려버리면 바로 뽀록 나거든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면 아직도 삼성전자 살 수 있다는데 아직까지는 안 밀려 그런데 이건 자신 없어요 솔직히 그냥 살 수 있다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말 바꾸는 거 아니고 지수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선침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완방이 다 삽니까? 세번 네번 나눠라 그랬어 여기 한번 사고 밀려도 여기서 반등 넘어가면 두번 사고 이중받아 그리고 다시 반등한다 싶으면 또 세번 사고 그렇게 그렇게 가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밀리고 있습니다 아까 대우건설단이고 나면 NC소프트 같은 거 사라 그랬는데 이거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여기서 던지고 여기서 살 수 있다는데 퍼펙트 그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몇 번 할 수 있었겠네 그죠? 몇 번 할 수 있다고요 몇 번 기아차 빠질 생각을 안 하고 있네 건드릴 필요가 없어 KMW 약간 밀려도 이거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냅둬 그죠? 그 중에 조금 시원찮은 건 SDR 여기 안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좀 무너뜨려 졌어 이것만 조금 거시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보면 돼요 야 이거 오늘 막판에 생쇼 안 나오려나 몰라요 옵션 만기일 날 지 맘대로 움직이거든요 너무 조금 이상해 코스피 좀 처질라고 폼 잡는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처음처럼 코스피를 안 사줘요 매도 1200억 나와 있고 더 이상은 안 나오는데 옆에 그래프 보고 있거든요 자 보여드리면서 그럼 또 공부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하신다면 반드시 모니터 두세개 있어야 돼요 투자하셔야 돼 한개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빨리빨리 눈에 빨리빨리 정보가 들어와야 됩니다 뭐 보고 있는가 옆에 지금 컴퓨터 제가 화면 네개 보고 있는데요 방송하는 화면 두개 보고 있고 그죠? 여기 그냥 이것만 보면 안 된다 이거지 어 1200억 팔고 있네 600억 팔고 있네 3900개 던지고 있네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 4000억 마이너스 4000개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12000개 패다가 4000개로 올라왔는지 아니 플러스 3000개에서 4000개로 그냥 핵폭탄 던졌는지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당일 추위를 보시란 말이지 선물은 그냥 주구장착 팔고 있어 그러니까 못 올라가고 있어 그죠? 간드랑간드랑 그리고 있는데 겁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스피가 외국 애들이 그냥 1200개 추가로 매도는 안 나오고 있는데 계속 1200억 매도 때려 놓고 좀처럼 매수세 안 들어오고 있어 기관이 여기 보고 아까 이야기 그걸 하는 겁니다 자꾸 매도세 늘어나고 있어 그죠? 누가 사고 있다 개인만 자꾸 사고 있어 이러니까 좀 겁나는 거예요 깨질 거 같아가지고 그죠? 야 아까는 좋다며 아까는 여기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좋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바뀌잖아 상황에 따라서 여기 무너지고 내려가면 좋습니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여기 간드랑거려 지금 코스닥도 외국인이 자꾸 많이 팔거든요 선물도 팔고 있고 에이구씨 욕할 뻔했습니다 왜 빠진다? 개인이 콜 갑자기 사네 사니까 지수 어떻게 된다 빠지네 그죠? 그거 다 있어요 지금 1시간 반만 되면 꽝 되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내비둘 거 같아요 30억 이거 졎아버리지 20억 푸드옵션은 37억 사기는 사는데 그죠? 그죠? 이제부터는 조금 안 맞아 떨어져요 이거 왜 만기일이라서 그래요 이제는 지 맘대로 움직여 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입니다 지금은 정확한 분석이 안 돼요 맘대로 움직입니다 이제 1분에 반토막 나고 그럽니다 저 경험해 봤어요 만기 전날인가 그랬어요 1분에 3천만원 딱 때렸는데 1분에 1500만원 날아갔어요 왜 그래 되는 줄 알아요? 만기일 근처 가면 아까 분명히 빨간 거 여기였어 자 1.26이었는데 지금 얼마 됐다 0.37 70% 가까이 빠졌어 그죠? 아까 분명히 빨간 거 봤죠? 분봉으로 보면 돼 그죠? 이 상황이 나온다니까 왜? 푸드옵션 252.5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푸드옵션 252.5가 아까 체결 가능성이 있었다구요 그죠? 그런데 253.5로 체결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습니다 1포인트 더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꽝 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푹 빠집니다 위에서 푹 빠져요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상황들 여기 인근한 등가격이라서 그렇지 여기 밑에 더 더 여기 없는 데 있죠 90% 마이너스 난 데 있죠 더 가능성 없는 데는 오늘 아이라도 어제 정도에서는 한번 휘청거리고 그러면 반통 나버립니다 친구도 그러면 구독하라고 전해주세요 그죠? 그리고 나가자님 친구다고 이야기하라 하십시오 방송 들어오고 하면 친구가 팔고나니 푹 빠졌다고 이야기해요 볼까요? 유니온 잘 간다고 쭉 들고 가라 그랬습니까? 밑에 쳐지면 던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거 깨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죠? 아까 10% 플러스였어 6% 더 세이버 해드렸어 6% 대박 왜? 앞에 거 보니까 알거든 앞에 거 앞에 거 여기 갭상승에 출발했어요 아까하고 똑같이 이야기하자면 여기 위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대박 23% 가다가 13% 토해내는데 뭐가 좋습니까? 여기를 못 지켜내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던지라 그랬습니다 던지니까 7% 안 까지잖아 실시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흐름을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이거 오늘로 끝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밑에 박살나요 여기 깨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깨지려고 폼 잡고 있죠 깨질 가능성 매우 높다 생각합니다 장대음봉입니다 장대음봉 붓겠다 하면 마이너스 전환되고 난리 굳나요 잘못하면 하지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가자님한테는 7% 벌어드린 거야 그치? 요 친구가 사라 했는데 내가 사지마라 그랬잖아 7% 안 빠졌으니까 이거 벌은 거예요 잘 기억해놔서 수첩에 적어놓으세요 1% 빠진 게 아니라 반나절도 안 돼 7%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지마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기아차 좋아 보여요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4% 벌어드린 겁니다 7% 그리고 대우건설 보자 빨리 그것도 더 올라가 있으면 더 수첩에 더 적어야 돼 이거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안 쳐지고 자 지금 현재 시장이 휘청거리는 듯 하다가 휘청거리는 듯 하다가 다시 반등조짐 나오고 있어요 위로 강하게 땡기면 돼요 대우건설 오늘 매도 때리려고 했는데 철이 오빠가 던지지마라 했어 일단 철이 하하 이러면 안다고 뭐 그죠 제 이름 다 적혀있는데 뭐 안 밀립니다 잘 쉽게 안 밀려요 그죠 아까는 밀리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사지마라 그랬고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던지지마라 그랬습니다 던지지마 그랬습니다 더 올라가면 수첩에 딱 적어놔 요 그죠 철이 오빠가 두개나 세이브 시켜줬어 딱 이렇게 닥트 닥트케이보다 철이 오빠가 훨씬 좀 정감이 있네 안녕하세요 DJ 철이에요 자 KMW도 올라갑니다 왜 우량주들이기 때문에 시청 상위 우량주들이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만 반등하고 같이 막 올라가요 이렇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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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도 보고 계시다는 거 잖아 그렇게 하셔야 돼 그쵸 오늘 그쵸 비차익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차익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코스피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비차익이 매도가 좀 있어요 그쵸 그니까 외국인은 던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쵸 프로그램이 그래도 차익이 조금 받쳐져서 일단 코스피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네요 프로그램이 받쳐져서 그쵸 그리고 여기 1200억 1200억이라고 나와도 의외로 이런거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그쵸 IT 전기전자 붙들어 논다 그랬거든 오늘 안 붙들어 놓으면 위로 간다 그랬거든요 세게 여기로 매도세 좀 논다면 마이너스로 잡혀있다 한들 외국인이 마이너스 잡혀있다 한들 여기 나머지 거 그쵸 크게 안 던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해도 분석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그렇게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네요 1등 2등 그리고 비교적 여기 다 상단이거든요 시총 상위 얘들 좀 조지면서 못 올라가게 살 팔아가면서 세게도 안 팔아 그냥 올라온다 싶으면 살살살살살 던져 그쵸 이게 플러스 올라가려고 빠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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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 그쵸 그러면서 마이너스 천억이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매도 안 나오고 있다 다른 데가 폭락이 안 나오잖아 그쵸 자꾸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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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잖아요 자 ASMR 마지막 밥빙수 마지막 남았는데 국물과 같이 후루룩 마시는 소리 너무 좋았나 ㅋㅋㅋㅋ 지민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끄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재미있잖아요. 그죠? 화장품은 난리가 났습니까? 상한가를 왜 이리 많이 가지?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는 뭐 코리아나가 상한가고 한국 화장품이 21%긴 한데 와 무슨 일 있어 이거? 이것도 화장품 애국주 쪽에 들어가나? 그런 이야기가 옆에 얼핏 나오긴 한데 별의별게 다 엮여가지고 애국테마 이런거 들어가는겁니까? 지금 화장품 난리가 났어요. 오늘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게 왜 이리 많이 빠졌을까? 그죠? 올라간거 다 토해냈거든요? 이것을 관심이 조금 갈듯 말듯 하고 있는데 그냥 패스입니다. 패스 자 예전에 방송 들어보면 셀트리온, 휴젤, 그리고 유한양행 좀 괜찮다 그랬고 최근에는 보령제약 좀 괜찮다 했거든요. 그것 딱 차트 볼게요. 비교적 다른 것보다 살아 있는지 셀트리온 무너졌고요. 여기서 무너졌고 휴젤, 이거 봐 잘 안 무너지거든 무너져 봤자 여기서 요만거밖에 안 무너졌어요. 다른 것에 비해서 반등 강하게 나오죠? 유한양행이 좀 많이 무너졌네. 그죠? 여기 위에 괜찮다 그랬거든. 많이 무너졌고 보령제약이 괜찮다면서 여기서 살 수 있다 하니까 푹 날라갔거든요. 이것도 좀 많이 무너졌긴 했네. 그죠? 근데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꼬꾸라지 있는 하락추세 완전 꼬꾸라지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여기 여기 권역에서 우상양행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유한양행도 여기 근처에서 괜찮다 그래서 대박함 나르고 무너져도 무너졌습니다. 그거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추세 추세 무너지기 전에 그죠? 보령제약도 여기 탄탄하게 받쳐놨으니까 괜찮다. 우리 옛날에 무료 채팅방 중에 보령제약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걔가 쌈바 풀빵질러가 20% 먹은 애거든요. 제가 45만에 사라고 해서 55만에 팔아먹은 애야 이거 사라 너거 회사 거 좀 사라 푹 날아갔습니다. 하하하하 추세가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그죠? 탄탄하게 다져놓고 푹 나른다고요 그죠? 그 다음부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뺐습니다. 없어요. 에이 에스 엠알 2탄 하하하 별거 다 해요 진짜 뭐 특별하게 할거 없는데 kmw 올라갑니다 무슨 소리 까요 나가자니 무슨 소리 까 빨리 이야기 해봐 틀리며 뿅망칩니다 여기 올라갈 수 있다 그죠 올라갑니다 베리 굿인거에요 강하게 올랐는데 스무스하게 조정 아까 배웠는데 거래도 별로 없이 올라갈 때 거래빵 세우고 올라갔고 거래도 별로 없이 스무스하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정했는데 강하게 올라갈 때 약간 거래량 서져 이거 위로 더 세게 가겠다 나 더 세게 가겠소 그거에요 이거는 더 세게 가겠소 더 세게 가겠소 더 세게 가겠소 더 세게 가겠소 바부 아휴 더 빠질 것 같아서 이거 조지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했어요 금방금방 급변동 합니다 그죠 조금만 더 올라가 보세요 이거 푹 빠져요 푹 빠집니다 40억 총이 돼요 좀 있으면 잘못하면 곱대가리 없이 사고 있어요 진짜로 말하는 순간 5억 더 늘었습니다 45억 우리는 땡큐지 뭐 이거 푸드옵션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땡큐입니다 밑으로 안줘요 절대 안줘요 밑으로 이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의 막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땡겼다가 푹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다 까지게 만들어 놓고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знаю 안녕 안녕 Leonard 몇 가 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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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송이 날랐어요. 갑자기 상한가가 1분 직전입니다. 오 마이 갓 갑자기 무슨 일이랄까 뭐 뉴스 나왔나 재수지 뭐 안들고 있으면 저거 어떻게 따라가요 그죠 잠시 중간 체크 하자면요 뭐 별다른 큰 변동상 없어요. 통신종은 좀 약세구요 it 전기전자 좀 붙들어 놓은것 같구요 자동차가 현대차는 꼬꾸라지는 반면에 기아차는 안꼬꾸라진다. 닥터케인은 현대차보다 기아차를 선택했다. 기아차가 더 추세가 좋다. 그리고 낙폭 좀 강했던 건설주들도 돌아선다. 그러면 한 번 더 체크해 봐야지 대우건설. 자 안 밀린다. 던지익 던진다고 매도 걸어놨던거 빼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구성 대박났어요 갑자기. 옆에 보다가 뭐가 빨간게 있어서 그래요 옆에 이렇게 다 보고있거든요 뭐가 빨간게 빨간게 들어와 깜짝 놀라 보니까 야 참 자 팁도 드립니다 팁. 오늘의 섹타가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의 섹타를 예를 들어서 통신주에 들어가면 된다 안된다. 통신주에 들어가면 되겠다 안되겠다. 안된다. 안된다. 7번. 된다. 8번. 뭔일인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통신주에 들어가면 된다 안된다. 안돼. 오늘 통신주는 안좋겠다고. 이게 딱 혼자가 아니라 세 개를 일부러 서너개 넣어놓은거는 이상한 애들 말고 대표하는 애들 넣어놨거든요. 오늘 통신주 맛이 갔어. 오늘 안좋아요. 여기 들어가면 암만 용서봐야 잘 안간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아까 건설을 던지지 말라는 이유가 있었다니까. 왜 여기가 약간 불긋불긋한거 봤거든. 그러니까 대구건설도 안 빠질 수 있다 생각하니까 던지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 한거에요. 그냥 갠또가 아니고. 그런 이유들을. 그리고 체크리스트가 몇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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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가 있는데 거기서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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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합. 부합이래야 정확한겁니까. 적합 적합 적합. 몇개가 적합한가. 그죠. 그렇게 7개 8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국에서 7,8점 나가면 무조건 고고. 그 다음에 한 5,6점이면 조금 그만그만이고. 그 밑으로만 안하고. 이런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죠. 건설조원은 잘가는데 뭐하러 덜부러 그거 던지라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죠. 오늘 IT는 사라고 했는데 잘 안밀리죠. 그죠. 이거 의도적으로 그냥 막아놨지 이거 죽이려고 빠지는거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삼성전자 사라고 그랬다니까. 그죠. 이거 일부러 틀어막아놨다니까. 일부러 약간. 왜. 지금 시장이 너무 많이 간다니까요. 지금 시장이 1% 같고 고수당 2.7 같다 이거죠. 오늘 만기일이다 이 말입니다. 위로 딴 때 같으면 올라가든 말든 별 상관 안할 수도 있는데 뭐가 있다. 오늘 옵션 포지션들이 있단 말입니다. 기관외국인들이. 그죠. 하방으로 예를 들면 적당히 걸어놨는데 그죠. 밑으로 오늘 북 올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마이너스 돼요. 그럼 오늘은 어느정도 선까지만 올리겠다. 이 의도가 지금 현재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걸 좀 숨은 뜻을 한번 파악 해낼 줄 알면 좋은겁니다. 제 말이 꼭 정답이란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추론 해볼 수 있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보니까 또 노우네. 외국 애들이 하방 걸어놨어. 하방. 이거는 다른 사람들 잘 못 알아들어도. 하. 그죠. 노우스 님은 알아듣겠지. 선물 옵션 합성 전략이 하방으로 가야 외국인이 수익 나네. 그런데 대박 올려버리면 되겠냐 안 되겠냐 이 말입니다. 적당하게 못 올라가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털어 막아놨다 이겁니다. 일리가 있습니까. 노우스 님. 일리가 있다 보네. 은행도 하방. 그죠. 보험도 하방. 그죠. 금융투자는 양매도 그냥 적당하니 안에 움직여야 되고. 개인만 약간 상방이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현재 상황까지만 봐서 대박 안 올리려 하는 경향이 있네. 왜. 이거 보기 전에 이야기 했어요 솔직히. 그래 딱. 저거 뭐 100% 믿을 것도 못되지만. 하는 돌아가는 판을 딱 보니까 그래요.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왜. 밑으로 조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요. 여기를 조져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기를.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시장이 너무 무너지니까 그렇게 하기 싫은가봐. 오늘 동시만기일은 아니거든요. 옵션만기일이지. 그죠. 여기 너무 무너뜨려 버리면 또 곤란하니까. 잘못하면 대빡구 당하잖아요. 대빡구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밑에서 받아치려는 애들이 강하게 받아쳐버리면. 어저껜가 그래서. 엊그저께인가. 선물을. 기관이 놀랬어요. 선물을 많이 천개인가 샀다. 잠깐만요. 외국이 외국인이구나. 선물 되게 많이 산적이 있었는데. 기관이. 기관이. 기관이 되게 많이 산적이 있어. 깜짝 놀랬어요. 중간에 좀 팔아먹었는가 보다. 한 7천억인가. 7천개인가 산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놀란적이 있거든요. 원래. 어. 기관이 그렇게 많이 잘 안사요. 그래서 깜짝 놀랬는데. 이거 보세요. 기관이. 선물 자꾸 매수세가 많잖아요. 여기만 간단하게 계산해봐도. 플러스만 해서 해보세요. 플러스 아닙니까. 잘못. 외국인이. 무조건 이기지도 못하잖아. 예를 들면. 외국인이. 무리하게. 밑으로 때렸는데. 얘들이. 기관 애들이. 야. 여기는 무조건 지켜야 되겠다. 선물 팍 사들이면. 여기서. 매도 때린 애들이. 올라오면 손해 아닙니까. 함부로는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붙들어 놓은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판단은 그래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며칠 전에. 외국. 아니. 기관. 선물. 매수세. 대량 매수세. 적어도 7000개 이상. 맞을 겁니다. 제가 기억해요. 와. 이상한데. 선물. 7000개. 8000개 사. 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가 헷갈렸나. 이가 헷갈렸나. 어쨌든. 그죠. 제가 좀 헷갈렸던 것 같네. 어쨌든. 이 선물 많이 사들어온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죠. 기관이 선물도 사오고. 현물도 사오잖아. 그죠. 현물도. 이런 경우 잘 없어요. 잘 없습니다. 뭐다. 작정했다고요. 여길 지키려고. 그러니까요. 지금.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지금. 그죠. 공매도 한시금지 내지는. 그죠. 밑에. 저기 지지하려는. 의지가 상당해요. 하방으로 잘못 때렸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려고 폼 잡습니다. 양호입니다. 양호. 다시 올라탔어요. 다시. 양호입니다. 여기 안 무너뜨렸어. 여기 한번 출렁거리면서. 약간. 약간 흔들었어요. 위로 강하게 올라가면 베리굽입니다. 자. 코스닥도 여기 무너뜨리면. 여기 잘 못 넘어가고. 무너지는게. 지극히. 이상할게 없는데. 강하게 올랐거든. 다시 올라탔습니다. 여기 무너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탔어요. 굿입니다. 그 다음. 여기. 정시, 캐스터같애 그죠? 야구. 야구. 야구 해설 하듯이. 지금 현지상 정시상황을 그냥 캐스터 하고있어. 하하. 굿신상으로 가고있습니다. 굿. 느낌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가지로 i feel good i feel good 그럼 채팅을 또 한번 날려드려야지 자 여기 선물 거둬드립니다 여기 밑에 대비해 가지고 자 아무래도 외국인 매도세는 아무래도 삼전하고 하이닉스에 치중돼서 그런듯 시장양호 이렇게 날려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4 그랬어 일단 올라가라고 빠져빠져나 하고 있어요 카카오는 던지고 사고 던지고 사고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것도 안틀렸어 kmw 들고 간다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강하게 올라가 4.5% 올라갑니다 자 지수 상방 코스닥 상방이래서 레버리지 올라갑니다 코스닥은 코스닥 레버리지 그리고 kmw만 데리고 가 1등만 데리고 갑니다 바이오 안해 맛이 갔거든 자 해외시장도 나쁘지 않다 이거죠 중국도 플러스 0.87 니케이드 0.44 양호 중국 환율 되게 궁금한데 지금 궁금해 해야됩니다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 양호 우리나라 환율 양호 전일 대비해서 양호 일단 추가 상승하지 않고 1210원대 정도 그러면 사놓은거 뭐 사놨는데요 빨리 올려보십시오 얼마에 무슨 종목에 몇 퍼센트에 언제 샀다 올려놓으십시오 바이오는 하지마라고 노래 노래 불렀습니다 먹었다 해도 칭찬 못해드립니다 손절할까요 했으니까 먹지 못했는 모양 같은데 이거 달러 위하나 이거 제대로 움직이는거 맞나 7.04에서 멈쩍도 안오고 있는데 고시환율이라서 그런가 본인 아니고 누구 누구야 장미님이 그랬던가 20만 얼마에서 진적 던졌습니다 셀트리온 그거 맞추면 머리 진짜 좋은건데 장미님은 닥터깨이가 던지라 던지라 20만원 위에서 던졌다 1번 그거 맞추면 머리 진짜 좋은거 아닙니까 지나간 채팅 하나를 다 기억하는거잖아 맞다잖아 진적 던졌죠 이랬습니다 그쵸 야 참 안 두드려 맞잖아 안 두드려 맞아 던지라는거 딱 던지고 나니까 얼마를 세이브 노트에 적어놓으세요 빨리 닥터깨이가 20만원 깨지면 안된대서 진적 던졌다 와 13만 7천원 간거 6만 3천원이나 세이브 시켜줬네 닥터깨이 짱 적어놓으세요 20만 5천원에 던졌잖아 그쵸 노트에 적어놓으세요 닥터깨이 짱 적어놓으세요 얼마를 세이브인거야 7만원 세이브입니다 7만원 7만원이 얼마입니까 그쵸 와 말이 안나온다 자 미국 선물양호 그리고 아까 체크리스트 6개 7개 이렇게 된다 했는데 미국양호 아시아양호 두개 그 다음에 환율양호 그 다음에 세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급은 별로 한개는 못 쳐줘 그런데 차트는 양호 그쵸 4개 이거 봐봐 이거 땡긴거 봐봐 이거 그쵸 2000개 땡깁니다 아까 말했던 상황 나옵니다 선물 확 땡기 야야야야 땡긴거 봐 확 땡기면서 이거 크로스 영희철이 크로스 하면서 개인하고 크로스 딱 나면 베리 굿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와 오늘 느낌이 느낌이 좋아요 일단 현재까지는 좋아요 왜 야 얘들 봐봐 푸드옵션 아까 45억이었는데 66억 늘었어 미친거 아니에요 미친거 이거 다 죽었어요 아까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기 널면 무조건 올라간다고 올라갑니다 그 메카니즘이 있다니깐요 푸드옵션 박살나고 있을겁니다 볼게요 여기 76% 92% 92% 92% 92% 빠지고 있어요 가능성 점점 떨어지니까 그죠 그에 비하면 이거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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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에 1.74에 샀으면 지금 1 더 올라가는 겁니다 거의 60% 가까이 사자마자 올라가는 겁니다 그쵸 대박인거에요 대박 그렇기때매 옵션만기일날 근처 되면 막 변동성이 심해지는 겁니다 삼성전자 사례인데 올라갑니다 그쵸 올라가네 올라가네 사자마자 올라가네 잠깐 한 30분 주춤하다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네 그쵸 기아차도 올라가네 KMW도 많이 올라가네 오프로는 올라가네 SDI도 저점 확인하고 그냥 반등하네 카카오도 안쳐지네 셀트리언도 올라가네 코스달 레브리지도 올라가네 그쵸 종목 말에는 좀 냅두세요 냅두면 되죠 뭐 자기 도와줄라 그러는거지 뭐 그쵸 엄청 박살났겠지 그러니까 말 안하지 그쵸 자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쵸 지니어스인가 뭔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해설 말고 쉬쉬워만 패놓고 사 올라가는거 보여 드립니다 그쵸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면 된다는 것 까지 다 말해 드렸어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올라가고 있어 선무를 여기서 4,000개 해서 갑자기 훅 땡길 수 있다 했습니다 3,000개 훅 땡기면서 크로스 나고 있네 아까 막 선까지 꺼드렸어 그쵸 더 올라가라 더 올라가라 코스닥 여기 양봉으로 코스피도 양봉으로 오일선 대박 뛰어올려야 됩니다 그럼 더 올라갑니다 갑자기 기가 내고기니 기가는 코스피에서 플러스 전환이구요 갑자기 순식간에 500억 사들어오면서 플러스 전환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200억 갑자기 사들어오면서 축소 매도 축소 기간이 기간이 사들어 놓은 모양입니다 기간이 갑자기 코스피 코스닥 플러스건 전환 되면서 선물도 비교적 상승적으로 배팅하면서 기술 강하게 한 번 더 치우고 외국인 선물이 4,000개 던져다가 갑자기 확 들어올리면서 기습적으로 들어올립니다 그런데도 푸드옵션 안 던지고 있어 도로 오히려 더 샀어 66억 개인이 푸드옵션 사면 지수 안 빠진다구요 그쵸? 얘도 정신 나갔어요 지금 한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개인이 푸드옵션 사니까 푹 올라갑니다 주식 아 여기 시장 그쵸? 정신 나갔어 여기 여기에 대비하면 지금 엄청 올랐어 지금 이게 이게 그쵸? 비중이 마지막 물타기하고 난리 플러스 주는거지 이거 얼마에 딱 체결되는거 이거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지금 현재 255가 콜이 체결이 안되게 됐거든요 푸스 체결이 되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죠? 콜은 255보다 위에 가야되는데 255보다 0.08 남았잖아요 이거 재수 더럽게 없으면 이거 여기에서 딱 멈추면서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줄 알아요? 얘 꽝이에요 얘들 위에 처음부터 꽝입니다 콜옵션 푸드옵션은 찔끔 찔끔 여기 플러스 체결시켜주고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허다 허다해요 나중에 딱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시골국수라는 분이 빠이빠이하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동시효과 인근 까진 괜찮은데 옵션 만기일 때는 원래는 15분 더 늦게까지 하는데 3시 45분까지 하는데 만기일 때는 40분 까지 20분 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나중에 이상한지 못하게 그리고 딱 끝났는데 보니까 완전 원래 체결되게 되어 있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되지도 않은 대로 확 밀어버립니다 그죠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ELS 그렇습니까 아마 그런거 있어요 어떤 종목이 예를 들면 몇 퍼센트 이상 안 빠지고 아니면 목표 주가 어디까지 달성하거나 안 빠지고 하면 플러스 이자를 몇 프로 더 치주는 이런 계약이 있습니다 그거 안 체결 안 시켜 주려고 막 장난질 치고 그래요 아마 딴 분은 몰라도 널스 님은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 홍콩에서 막 그런 짓 해요 그리고 예전에 옵션 만기일 날 갑자기 막 밑으로 폭포수처럼 갑자기 빼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 다 있어요 그거 다 자신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돈하고 다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젠틀한 것 같죠 넥타이 딱 메고 정장 딱 하고 말투 젠틀하게 하죠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냉정한 것입니다 무슨 짓이든 다 해요 불법도 아는데 불법 빼고는 무슨 짓이든 다 해요 불법도 합니다 삼성증권 보세요 잊지도 않은 주식 직원들한테 나눠져가지고 그죠 그거 팔아버리고 뭐하는 겁니까 그죠 그러고 뭐 유야무야 그냥 넘어갑니다 그죠 징계 잠깐 주고 그게 징계로 끝날 일입니까 삼성증권 상당히 문제가 생겨도 생기냐 될 판인데 그죠 그 이유로 삼성증권 잘 안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삼성증권 좀 살만한 자리도 있고 사고 팔고 한 적도 있는데 그쵸 그런데 정권주 중에 가장 괜찮은 편이에요 당연하기도 하지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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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선물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된다 했어요 몇 번 권리도 안했어요 와 슈아악 땡기올립니다 야우 판타스틱 야우 저는 워낙 많이 봤거든요 이런 이런 희한한 얄랑구진 상황을 워낙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된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도 매수세 전환 코스피 100억대로 매수세 전환 코스닥은 마이너스 한 600억대에서 400억대로 그래도 끌어 땡기면 끌어 땡기고 있습니다 와 판타스틱 하다 와 자 뭐다 오늘 같은 날은 외국인이 매도 나와도 안 쫀다 이거예요 그죠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적당히 틀어막을 넣으려고 거기서 매도점 나오는 거 같으니까 틀어막을 놓든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든 그죠 msci 신흥국지수 8월 말까지 또 변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빼야되기 때문에라도 빼든 어쨌든 공격적으로 안 뚜두를 패고 시장 교란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외국인 매도세는 별로 걱정할 거 없다 이겁니다 그죠 오전중에 계속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결론 내린 건 그거다 이거죠 선물만 들어 올리면 된다 했는데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위로 갑니다 퍼펙트 퍼펙트 강의 일단 보집 대한 그리고 잊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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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어는 손질하고싶은데 엘지는 못하겠다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자 녹십자 랩셀 올릭스 잠깐만 다음 좀 적을게요 아까 장민이 친구에요 녹십자 랩셀 맞으면 맞다 올릭스 엘지전자 아니다 엘지전자 삼성 살까 했다 안 샀다 엘지전자 팔고 전 삼성 샀어요 엘지전자 팔고 삼성 샀습니다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엘지전자는 저도 손실을 좀 본 종목인데 그만 이야기 해야 되는데 그죠 이야기를 들다 보면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는데 엘지전자가 이렇게 빠졌어요 엘지전자를 저는 여기서 던졌거든요 추가로 더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 갈아탔어요 삼성전자는 빠지면 빠져도 올라갈 때 그죠 올라갈 때 강하게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면 교체하는게 맞다 생각하는 거구요 그리고 녹십자 랩셀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하락추세 심하게 하락추세 그리고 쓰니까 안 좋은 거구요 반등 넣으면 무조건 매도에요 이거 안좋습니다 바이오는 안좋다고 노래 계속 부르고 있구요 올릭스 올릭스도 우하왕 신나게 하고 있잖아요 바이오는 안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손실 났다고 못팔고 있으면 손실이 줄어드는게 아니라 더 늘어납니다 그거 제가 오랜 기간동안 제법 오랜 기간동안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려봐도 실천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우리 무료방에서 제가 안내 좀 해드리고 할 때 던져야 됩니다 하니까 며칠 있다가 던졌습니까 하니까 빠진거 보고 던졌습니까 하니까 아니요 그러더라구요 왜요 이러니까 손실이 너무 커서요 그래서 뭐라 했는가 하면 그때보다 손실이 줄었습니까 늘었대요 그게 정답인겁니다 손실이 안 아까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락추세 막 이렇게 여기 정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언제 샀는지는 모르겠으나 더 이전에 샀다면 예를 들면 이 과정에 있으면 하반경직이라고 추가로 상승하게 되면 반대를 좀 노려볼 수 있으나 밑으로 깨지면 완전 박살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도 모른다면 상당히 더 문제가 있는 거고 여기가 깨지면 던져야 된다고 무조건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딱 깨지잖아 안 던져 그러면 올라올 거 같아요 박살난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뭐다 비단 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앞전 방송에 자꾸 연결되는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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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샀다 그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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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짧으니까 잘 안 보여 여기 여기서 여기 샀대요 여긴 거예요 하나도 안 좋아 보이는데 했거든요 왜 하락 추세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시시시 꼈어요 여기까지 좋다 이거죠 여기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던져야 돼요 똑같다 아닙니까 지나가서가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진다니까 주가가 안 던졌는지 던졌는지 알 수 없어 그죠 안 던졌으면 안 던졌으면 어 더 손실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뿐이에요 이마트도 볼까요 똑같다니까 님이 가지고 있는 주식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이런데 샀까요 그럽니다 너 그랬습니다 왜 하락 추세니까 만약에 샀다 칩시다 여기 무너지면 던져야 되거든요 손실 때문에 안 던졌다 어떻게 돼요 더 박살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만 그리고 교체매매 해야 됩니다 괜찮은 쪽으로 그죠 어디 5g 여기 사하니까 올라가잖아 그죠 물론 이거는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만 이게 눈치 깠어요 닥터케이가 이거는 죽을 생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아직 밑에 받치고 있고 죽을 생각이 전혀 없어 내가 보기에는 외국인 매수색이 신나게 들어오고 있고 이게 대장이기 때문에 어팡이 5g가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기준 같은 거 자꾸 늘어나고 하면 바이오 바이오 부지 관련되어 있는 부품이나 이런 거 만드는 회사는 훨씬 성장성이 있는 겁니다 통신 장비 업체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쪽으로 완전 멀리 있다 느낌을 캐치 했어요 이런 주도주군을 해야지 바이오 하면 안 돼요 바이오 박살나 있는데 그죠 이거 지금 올라간다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시 내려올 가능성 충분히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말이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삼성전자는 90 90만원인가 샀는데 200만원 갔다 그 말이네 그죠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접근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요 삼성전자를 접근하면 안 되고요 시장이 더 이상 무너지기 보다 반등 나오겠다 싶으면 삼성전자를 사면 올라가요 삼성전자를 사는 거와 지수 연관되어 있는 레버리지 사는 거와 선물 사는 거와 매수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파생은 힘드니까 그냥 지수 반등할 거야 싶으면 삼성전자 사시면 돼요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와 외국인 매도가 너무 많이 나와 근데 이제 와 안할래요 그냥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많이 몰렸다는 걸 눈치챘으니까 보이죠 보이는게 단은 아닙니다만 110만 주 곱하기 43,000원 잡을게 43,000원 470억 지금 매도 있잖아요 지금 그냥 여기 보이는 게 470억 이거든요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 플러스 들어와 있네요 오히려 일단 그러니까 470억 매도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 1800억 중에 나머지 거 이런 거 적당히 계산해 보면 거의 뭐 4분의 1 정도를 삼성전자에서 매도하고 있으니까 그죠 야 삼성전자도 플러스 전환하려고 바락바락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있는 닥터게이 포트는 불풍고 있구요 전부 빨개요 그죠 오늘도 푸른 거 많이 있을 겁니다 푸른 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응 엉뚱한 데 들어가 있으면 그죠 근데 오늘 웬만하면 웬만하면 플러스인데 이거 봐봐 와 그죠 근데 해피 재수없게 한전 뭐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죠 거의 거의 빨간불 거의 빨간불 거의 빨간불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고미팜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꼭대기에서 물렸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냥 3분의 1 토막 비싸게 났어 그죠 거래가 됐으니까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무너뜨려 지는데 손실 크다고 안 던지면 어떻게 된다 땅굴 판다고요 그죠 흠 흠 흠 흠 그래요 손 떨리면서 파는 게 맞아요 그러면 사고 싶으면 손가락 빨면 안 되니까 삼성전자 사 다 말고요 다 말고 내가 살 수 있는 돈 한 번 나누기 나누기 3등분 해가지고 30%만 사놓을 건데 10% 사놓아요 10% 조금 더 빠지면 조금 더 빠지면 여기 4만 2천 4만 2천 8백 원 4만 2천 8백 원건때 빠지면 한 번 더 사놓아요 두 번 샀어요 한 번 더 사놓을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상황에 그걸 모른다면 적당한 상황이 어딘지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몰빵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은 30% 넘기면 안 돼요 한 종목에 한 번에 10% 10% 10% 이 정도 사는 게 기본입니다 삼성전자는 적당히 들고 가면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아마 시장이 박살나잖아요 뭔들 안 박살나겠어요 그죠 근데 삼성전자가 시장이 지금 약간 저점권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시장이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반등 나온다면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고 안 되거든요 수익 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6 대 4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그죠 60%가 수익 날 수 있다 봅니다 그 다음에 배팅 한번 해 보는 거죠 한 방에 다 말고 아까 말했죠 한 번 사고 좀 밀리면 한 번 더 사고 적당하게 해가 세 번 사고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기관이 매도세에서 갑자기 확 들어왔고요 매수세로 자 선물이 4천개약 매도에서 갑자기 확 들어 올렸다가 왔다갔다 하고 있고 이 정신나간 개인은 풋옵션을 73억으로 더 사고 있고 풋옵션은 박살이 박살이 나가지고 전부 다 마이너스인데 보이시죠 전부 마이너스인데 70매덕 사고 있어요 정신나간거예요 사실은 1분만에 반토막 더 나요 이제는 기아차를 오늘 팔았어야 되는지 네 참말로 되는지요 카톡 옆에 약간 들리는데 그죠 기아차를 오늘 팔았어야 되는데 이럽니다 가볍게 이야기할게요 신용물량 때문에 그죠 어제 오늘 안 던지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난 던지면 소리 안 했어요 그죠 뭐하러 던집니까 잘 갈 건데 아깝다고 카톡 날라옵니다 몰리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리면 안 된다고요 빚내고 신용해가지고 날짜 까딱까딱 하고 하면 제대로 되면 매매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신용 미수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제대로 되면 매매 안 돼요 조금 전에 카톡 소리 약간 들어갔을 겁니다 기아차를 오늘 팔아야 되는 긴데 그죠 기아차를 오늘 팔아야 되는 긴데 약간 쓸려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죠 제가 최근에 사와는 여기서 사와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죠 잠깐 빠진 듯 잠깐 빠진 듯 하다 잠깐 빠진 듯 하다 대박 날랐어요 왜 내일인가 오늘인가 까지 돈을 안 맞춰 놓으면 안 돼요 그죠 반대매매 나갈까봐 삼성전자도 던지고 던진거니까 기아차 샀는데 기아차 올라갈 수 있는데 쫄아가 던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못먹잖아 그죠 자 나가자님은 열심히 덮고 계시니까 대우건설을 아예 딱 집어넣습니다 제가 한번 마음안에 딱 두면 그죠 본인들한테 도움 됐으면 됐지 손해 안 돼요 던지는거 던지지 마라 하고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던지는거 던지지 마라 더 올라가고 있어요 더 올라갈 강성 더 높아졌어요 시장이 반등하네 넣어놓고 딱 체크합니다 친구도 친구때문에 살뻔한거 안사가지고 7% 플러스 친구는 님이 저한테 이야기 들어가 팔아라가지고 7% 더 플러스 그죠 발음 안 좋네 갑자기 또 확 밀립니다 와 만기일은 만기일 맞아요 고스피이 확 밀리고 있어요 지금 춤추고 있습니다 춤추고 있습니다 야 설마 더 밀지는 않겠지 그러지 말자 진짜로 야 지금 아 선물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잘 안보여서 그렇지 볼래요 4천 4천 3백개가 까지 배도 때렸다가 여기가 얼만가면 4백개가 아닙니까 4천 7백개 샀다가 다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백개 한 천개 던지 난리 부르스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기 갔다가 또 밀었다가 난리 부르스도 아니네요 야 코스다운 비교적 양호 크로스 났던거 다시 게인하고 또 크로스 나고 있습니다 크로스 났던거 게인하고 또다시 크로스 나고 있어요 게인이 다시 사들이고 있어요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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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장이 여동치고 있습니다. 선물을 2,000개 갑자기 던져요. 5,000개 가까이 사구요. 2,000개 던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출렁출렁합니다. 코스닥은 별 영향 없어요. 지금 현재 코스피하고 코스피 200을 기초사선으로 하거든요. 옵션이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는 왔다리갔다리 마음대로인데 코스닥은 왜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코스피 200이 기초사산이기 때문에 이거 움직이려면 선물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선물로 완전 왔다리갔다리 하면서 난리 불어서 죽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좀 강해 가던거 조금 무너뜨린 정도인데 더 많이만 안 무너뜨리면 괜찮아요. 그죠? 적어도 여기 정도만 지켜주면 좋겠어요. 더 많이도 말고 여기만 딱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지음보다만 더 안 밀렸으면 좋겠어요. 왜? 더 밀려버리면 이렇게 은봉으로 딱 달려버리거든요. 그럼 별로입니다. 도치 정도만이라도 아래골이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큰 상황을 보니까 대개 우려는 안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한발 뺐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완전 초강수 못뜨고 있습니다. 쫄아가지고 한국도 지금 장난아니게 불매운동 나오고 한번 해보자 그러고 그죠? 우리도 가만있지 않겠다고 하고 미국도 자꾸 일본한테 야 그만해라 하니까 일본이 꼬랑지 살짝 내렸어요. 그죠? 세계 금지 품목 중에 포토레지스트라는 품목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수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안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약간 이기고 있는 거에요. 우리가 총대 들었어. 갈자루 지었어요. 쉽게 수입하지 말고 지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들어야 돼. 하나 싸그려 들었어요. 또 하나 미국, 중국 간에 관세전쟁 막 때린다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머리 안에는 아마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 때문에라도 그거 한번 그죠? 한번 휘청거릴 수 있는 거 뻔히 할 겁니다. 그거 몰라요? 그 말할 때마다 관세 때리겠다 할 때마다 밑으로 푹푹 빠졌는데 그런데 오히려 주가가 흔들리니까 연준에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야, 이렇게 시장 안 좋은데 주가 너 금리 인하했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누가 있어? 이거 빌미를 딱 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깨지기 전이면 그 빌미를 주기가 힘들어요. 왜? 연준에서도 말했다시피 지금 뭐 딴 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연준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인근이었거든. 시장 뭐 자기 미국 시장 신나게 좋은데 금리 인하 팍팍하기에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성으로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데 우리 보험성으로 하면 든다?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다? 이래버리니까 그냥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거기다 관세 전쟁 하겠다. 관세 더 때리겠다니까 푹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파 매파에 있는 시카고 연준 회장 그쵸? 이름이 뭡니까? 벨란 중요하니까 패스할게요. 찰스 에반스네 그 사람도 그쵸? 추가로 금리 인하해야 된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뭐 인도 뭐 등등등등 지금 호주도 아마 했는 걸 알고 있고 금리를 하고 있거든요. 파월 말고 제로 파월 말고요. 시카고 연준 연방준비 은행 총재 찰스 에반스 그쵸? 응 빌미 줬다 이거죠. 그쵸? 빌미 그쵸? 야 시작이 개판인데 금리 더 안 금리 더 안 낮출 거야? 다른 나라 어느 나라인가 아까 뉴스에서 잠깐 들었는데 0.75% 내린 나라도 있어요. 그런 나라 잘 없다는데 까먹었습니다. 뉴질랜드인가? 안 정확해요. 그래가지고 그쵸? 와 그래서 이거 염두에 들고 있을 겁니다. 여기가 아까 장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쵸? 막 흔들흔들하고 관세 첫 번째 때로 있을 때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빡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롬 파월이 야 금리 우리 금리 인하도 한번 고려한다 하니까 풍 올라간 거였거든요. 여기 인근에서는 금리 한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에 0.5까지도 내릴 수 있다 막 하니까 풍 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건 과하다 하면서 뭐 시장상 나쁘지 않은데 하니까 비시비시를 하기 시작했어. 그쵸? 0.25 내린다 하고 막 이러니까 한번 툭 했을 겁니다. 그쵸? 여기 여기 비시비시를 하다가 31일 날 아마 금리 내린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쵸? 0.25만 내리니까 이제 출렁출렁 하면서 상황이 나오는데 여하튼 중요합니다. 이번 주 정도 그리고 다음 주 초반 정도 되게 중요해요.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마칠 때까지는 할 겁니다. 미국이 미국이 주가 하락하면 되게 안 좋아요. 미국이 과연 약발이 먹힐지 모르겠는데 8월 말에도 금리 인하 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이 좀 흔들림이 계속 있네 라는 뉘앙스에 말을 슬슬슬슬 흘리면 반등을 또 강하게 할 것이고요. 여기 뭐 여기처럼 진짜 강하게 했거든요. 만약에 트럼프가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마 해임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죠? 무슨 수를 썼으라도 위로 올려놓으려고 할 겁니다. 왜? 자신이 재선을 하려면 주가는 빠지면 안 돼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밑으로 확 쳐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추세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연준 의원 2명도 위원 2명도 자신 편 또 이번에 했지 않았습니까? 쉐릴 뭐 이런 사람들 어쨌든 더 강하게 금리 인하해라고 압박할 겁니다. 그렇다면 반등 좀 나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언제 바닥 치지 않을까 지금 보면 중국도 최악은 면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죠? 최악은 현재 면하고 있는데 내일하고 모레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위로 강하게 올라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최악은 면한다는 것은 전일의 음봉이 밑으로 빠지는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안 빠지고 버텨. 양호입니다. 그리고 위로 강하게 제법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0.89니까 오늘 내일 오늘은 더 강하게 가긴 좀 힘들어 보이고 내일 월요일이라도 내일하고 월요일이라도 위로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야만 양호 일본도 단기 바닥군 인근에서 스트레이트로 낙폭 심했는데 강하게 반등하니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결론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반등을 강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체크리스트 환율 중요합니다. 중국이 7위안 위에서 계속 머물게 하지 않고 밑으로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거든요. 뭐다? 중국이 환율 지정국 딱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일부러 7위안 밑으로 살짝 내렸어요. 그죠? 완전 강대강으로는 하지 않겠다. 이거 아닙니까? 뭔가 하면 너희가 하는 만큼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죠?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걸 한번 보여준 겁니다. 그죠? 야 우리가 맛만 먹으면 7위안 밑으로도 내리고 가만히 냅두거나 아니면 올려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딱 이걸 한번 보여준 거거든요. 제스츄어를요. 그죠? 그래서 전체 시장 돌아가는 걸 봤을 때는 되게 암울하진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포인트가 머릿속에 나름대로 맞든 틀리든 자신만의 관점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 말이 다 맞다 아니에요. 제 말은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 가면서 맞는 확률이 높으면 그죠? 저도 아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근데 뭔가 제 생각하고 틀린 부분이 나온다면 아 이런 부분은 뭔가 착오했었네. 아니면 내 생각하고 완전 다르게 움직이네. 이렇게 이렇게 저도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돼 가는 겁니다. 갑자기 왜 이래요? 기관이 선물 확 던졌는데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와 오늘 만기일 맞네. 하하 와 이거 봐요. 이거 몇 개약이고 기관이 3800개 갖고 있다. 갑자기 지금 마이너스 2400개 하니깐 3800 하면 6200개 던졌어요. 갑자기 6200개. 가만. 지금 잘 봐야 돼. 딴 거 이상이 없나 빨리 봐야 돼. 아 짜증나 그죠? 삼성전자 조금 밀리는 거네. 인정해야 돼. 그니까 그죠? 오늘 워낙 지 맘대로 움직이니까 나머지는 비교적 양호 나머지는 별 문제 없는데 이거는 뭐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움직이는 거니까 지수 흔들리면 빠질 수 밖에 없어. 자 우상향님 혹시 삼성전자 삼성전자 샀다 안 샀다 빨리 샀으면 1번 안 샀으면 2번 2번 아까 여기 사라 했는데 단가 단가 안 남겨 보십시오. 10%만 사라 했어. 분명히 하하 와 샀다 1번 자 그러면 잠깐요 10%만 샀다 2번 10%만 샀다 2번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전략이 그런 거예요. 전략이 10%만 샀어요. 하라는 대로 했네요. 잘했어요. 자 시장이 개판이니까 무리하지 맙시다. 무리하지 말고요. 여기 42,300원 권으로 만약에 밀리면 여기서 반등할 때 반등할 때 두번째 샷하세요. 두번째 두번째 사세요. 그리고 만약에 반등 나오면 본인 매수단가 인근으로 올라가는 상황 나올 겁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눌려줄 때 두번째 샷하십시오. 하십시오. 아시겠죠? 오늘은 그냥 패스합시다. 오늘 지맘대로 움직이니까 사실 조금 공격적으로 하면 사도 상관없는데 자 그러면 10% 10% 3번 사라 했죠? 5%만 사 5%만 추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저점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밀리면 여기서 5% 더 추가하십시오. 20%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방송 참여하면서 참고하십시오. 본인도 1번이면 똑같이 적용 똑같이 똑같이 적용 빠져봐야 얼마 빠졌습니까? 100 얼마 빠졌 200은 빠졌습니까? 150은 빠졌습니까? 그죠? 엄청 희망이 빠진 거 아니에요? 자 알아들었을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지 아 참 길고 긴 오늘 아 옵션 만기일 이제 마무리합니다. 비교적 막판에 난리브루스를 쳐서 그렇지 비교적 양호하게 끝났어요. 이거 뭡니까? 도대체 야 개인이 선물을 확 샀다? 이거 뭐지? 잠깐만 이거 분석해 봐야 되겠어요. 개인이 개인이 플러스 1000개약 정도였는데 갑자기 밑으로 확 밀었다가 훅 샀다? 판단이 잘 안 돼요. 지금 왜 저런 상황이 나왔는지 기관이 기관이 던지는 걸 다 받아줬다? 기관하고 개인하고 크로스 심하게 됐거든요. 이런거 궁금해 이런거 궁금해 해야되요. 기관이 확 던지는 거 개인이 다 받아줬다. 그렇게 판단 되잖아요. 현재 그것이 수익으로 받아줬든 아니면 그러니까 청산물량이든 매도하고 있던 거 청산물량이든 아니면 신규 매수든 어쨌든 샀어. 개인이 세게 6000개 샀어. 6000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황을 좀 봐야 되겠어요. 그죠? 자 기관은 기관은 만기 물량 나올 수 있으니까 기관은 여기 보면요 물량 자꾸 샀거든요. 그죠? 선물 이거 좀 튼다? 좀 튼다? 여하튼 여하튼 상당히 변동성 나왔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풀타임 방송도 해봤습니다. 자 내일도 오전만 할건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또 풀타임 할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하는 사람이에요. 딴거 이거 딜이 아니구요.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주시고 그죠? 같이 리액션 나오고 하면 신이 나서 점심도 안 먹었어요. 점심만 먹고 하루종일 보고 있었어요. 팥빙수 하나 먹었습니다. 하드 안하고 그죠?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하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한다 이겁니다. 그죠?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 북두다 줘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 상황 봐서 12시 인근 돼서 여러분들 호응 좋다. 친구 주식 관심이 사는 친구 두명씩 데리고 오세요. 오늘 지금 솔직히 좀 부끄러워요. 딴게 부끄러운게 아니라 14분 소중한 14분이지만 100명 이상 봐도 부끄러운 방송입니까? 저는 아니다 생각해요. 200명 봐도 부끄러운 방송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소중한 14분 소중합니다만 양해 차지 않아요. 두분씩 모시고 오십시오. 하하 하하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싫어요 하는 애들 쪽팔리게 못 꼽게 싫어요. 밑으로 지금도 꼽혀 있는데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말하는거 쪽쪽 맞추는 확률이 상당한데 뭐가 싫어 내 만큼 하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라 하십시오. 그죠? 까진건 까졌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맞은거 맞았다고 이야기하고 그죠? 그게 좋은거지 어떻게 100% 맞춰요? 이거 안하고 있지 그러면 국민연금 펀드 매니저 하고 있죠 그러면 그죠? 그 사람들도 100% 못 맞춰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100% 맞춘 사람 없습니다. 삼성전자 마칠때 그죠? 마칠때 여기 아까 사라 그랬거든 평 땡겨 올리면 땡큐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5% 더 추가 이랬습니다. 5% 더 추가 그죠? 한방에 다 질러를 안그랬어 분명히 그죠? 지지권이잖아 일일여보 여기 뭐라고? 지지권이네 사악을 했습니다 일단 올라갔어 일단 그죠? 그렇게 지지저항이 중요한겁니다 You got it? You got it? 지지해서 사고 저항해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엔 미련없이 시장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주식생 초보 탈출 팁 아니고 하하하 주식투자 5개명 그죠? 여러분들 강연에 하면 할까요? 부산 강연에 하면 할까요? 오실분 1번 눌러 예이아 10명 넘어가면 합니다 부산 인근이 많기 때문에 서울 가고 막 했어요 제가 그죠? 서울에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60장짜리 강의 한 드릴게 오실분 1번 눌러 예이아 그냥 허접한거 아니에요 막대기를 보여드립니다 허접한거 아니야 비싸요 그 대신에 비쌉니다 무료 이런거 없어요 비쌉니다 10만원 했어요 저번에 받을 때 강연에 할 때 근데 다른 강연에 하고 달라요 아유 귀여워 어머니 전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으면 1번 눌러 예이아 닥터케이스 하하하 우리 무료팡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해줬는데 그죠? 허접한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쪽집게 가회 쪽집게 가회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주식투자 5개명 지지에서 매수 장에서 매도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없이 시장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이거를 셀큐론을 예를 들어 딱 해놨어요 그죠? 여기 여기 그죠? 상승 추세 중 강한 반등 시도가 나옴 해야 되는 거구요 하락 추세 중 자꾸 밑으로 쳐져요 오 스템 임플란트 뭐 이런거 그죠? 족보집이에요 족보집 그죠? 이거 몇 페이지짜리 인줄 알아요? 54페이지 짜리에요 그러면 그죠? 그거 하나로 이거 54페이지 짜리입니다 그냥 쓸데없는 책보다 100배 낫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보고 여러분 잘 되던가요? 저거 보고 잘 될 수 있어요 완전 하나에서 열 것 까지 전부 다 실전에 필요한 거만 딱 이야기 해놨기 때문에 요거 올라가서 마무리하면 오 예! 야! 하고 딱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냥 재미삼아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전화 왔습니다 뷔페 가자 그러네요 콜 그랬습니다 배고파 죽겄어요 가서 뷔페 맛있게 먹고 올게요 아 여기 봐봐 9%짜리 6%짜리 5%짜리 속출이야 속출 여기 관심 종목구네 그죠? 여기 관심 가지세요 프린트 스크린을 하든 사진을 찍든 돌려보십시오 돌려봤는데 어디서 사야될지 모르겠다 어디서 팔아야될지 이런 거 잘 모르겠다 공부를 하십시오 그죠? 주식 기초강의 들어가면 있어요 폴드가 딱 있습니다 1편부터 보십시오 194회인가 올려놨습니다 하루에 3편씩 보십시오 30분밖에 안 걸려요 뒤에는 많이 걸려요 앞부분에 기초 부분에는 10분밖에 안 걸려요 시간 없다는 분 계시던데 비밀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아까 카톡온사는 친구거든요 내가 공부하라 그랬어요 공부 딱 1회 딱 봤습니다 1회 그리고 아깝다 하면 되겠습니까? 1회 보고 기아차 오늘 던져야 되는데 아깝다 하면 말이 되는 이야기에요? 제가 약간 시큰둥하게 대합니다 왜? 공부하자는데 공부 안하고 돈만 벌기를 바라고 하는 도둑놈 심보거든요 안 좋아해요 친구라도 그 부분에서는 내가 그랬어요 이야기 좀 오늘 말고 저번에 왔다 갔다 할 때 공부한다 했는데 공부는 했나? 내가 한마디만 할게 딱 이랬거든요 아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핑계는 연락이 많아요 핑계는 맨날 3년 전에 4년 전에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공부 한 자도 안해 뭐가 돈 벌겁니까? 어떻게 돈 벌거에요? 도둑놈이지 공부 일자도 안하고 공부해도 공부해도 깨지기가 십상인데 공부 하나도 안하고 대충 사가지고 돈 벌기 바라는거 도둑놈이지 그거 그쵸? 친구를 꼭 도둑놈이라 표현하는게 아니라 그런 심보가 도둑놈이란 겁니다 응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아직까지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안나오네 평 하고 나올텐데 야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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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그래도 좀 좋게 야씨 아 죄송합니다 밑에 빠지가 끝났어요 웃을 일은 아닌데 그죠? 빼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니까 아 아 그런데 너무해 아이씨 짜증나게 확 밀면서 끝났어요 다른거 다른거는 양호한거 같은데 자 다음 전략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략 수행합니다 15% 샀어 지금 다 산거 아닙니다 절반정도 더 살거 있어요 15% 너무 세게 밀리면 안삽니다 세부전략 드려요 너무 세게 밀리면 안사요 기다립니다 손주를 언제 할건데 4만원 깨지면 손주를 할거에요 여기 4만천원 아시겠죠 여기 깨졌다 올라오면 살겁니다 참고하십시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신분들 지금은 정상적인거 아니에요 옵션 연계물량 때문에 확 빠진거기 때문에 이거 갚을 필요 없지 아시겠죠 하이닉스 밀은거 봐봐 그러니까 옵션 연계물량입니다 크게 아시겠죠 하이닉스 밀은거 봐봐 크게 동료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이거 봐봐 아까까지만 해도 비교적 멀쩡했는데 막판에 확 밀었잖아 이거 아까 아 기관이 선물매도하면서 나온 물량 일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정상적인거 아닙니다 그죠 옵션 만기일이라서 확 밀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상합니다 마무리 종가 어디야 종가 지켜야되서는 딱 지켰어 자 수고했구요 지켜야되서는 딱 지켰어 그죠 근데 이왕이면 여기 위에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자 와 이거 아직까지 45분 까지 하거든요 개인 뭐야 이거 6천 계약 사고있어요 지금 기관이 선물 완전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관이 다 개인이 다 받아주고 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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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자 어쨌든 기분이 깔끔하진 않습니다 그쵸 기관이 막판에 현물도 확 던지고 선물도 확 던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확 밀어낸 것 같고 코스닥은 오히려 샀네요. 그러한 급변동이 일어나면서 마무리했다. 그러면 옵션은 어떻게 됐을까 볼게요 252.40 보이십니까? 252.40 그럼 어떻게 된다? 252.50가 나가리 됐어요. 저렴한 표현입니다. 252.50 콜이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0.1 차이로 나가리 꽝 됐습니다. 꽝! 이런 상황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0.1 차이로 252.50 푸스는 결제됐는데 결제돼 봐야 차익 0.1 수수료 떼고 뭐 어쩌고 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이런 개떡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끝냈다. 닥터케인은 강조하거나 기분 나쁘면 터프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리 팀원들한테 알려줘야지. 콜은 꽝! 푸스는 성공했으나 영양가 없음. 다운로드 카드가 자 대형우량주에 투자하셔라. 그렇다면 대형우량주에 투자하셔라. 오늘 하루종일 즐겁게 그냥 방송하면서 들으면서 크게 쪼리는 상황없이 끝났다 아닙니까 코스닥은 레버리지 더 올라가면서 마무리 했구요 삼성전자 찔끔 나머지는 양호 전부 플러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요 이것도 아까 분명히 그죠 엔시소프트 살 수 있다 여기 인근에서 얘기했는데 올라가서 끝났어요 그죠 그리고 kmw는 5.19 올라갔네 기아차 조금 밀려서 높으라고 하면 2.3 올라갔고 삼성전자가 좀 썩 죽었어요 그죠 아니 다 부러서 삼성전자 하나 많이 넣었으면 용서해 줄만 하잖아 그죠 그것만 삼부는 어떻지 몰라도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아 여러분들 오늘 또 좋은 경험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옵션 만기일이 자주 있는 날도 아니고 옵션 만기일 내 해피일 이렇게 방송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겁니다 일일이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디가 지지고 어디가 정황일 것이다 했는데 아 그래서 실시간으로 일단 여러분들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해 드렸으니까 오늘 아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셨을 거라고 저 자신하고 있습니다 콜 꽝 푸스 영양가 없음 8월 달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냥 거기서 마무리 하면 되는데 사실은 아 푸시 대박이 났거든요 자 이거 마무리 하면서 말씀드릴께요 푸시 대박이 났다 아닙니까 왜 푸시 일단 252.5 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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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거든요 결국은 다 원치 됐습니다만 대박갔다 원치 됐거든요 콜 그냥 쭉 빠졌어요 저 그렇기 때문에 이쪽 양합을 더 했을 때 이게 밸런스가 과다한 밸런스 밸런스 밸런스인지 아니면 적당한 밸런스 인지를 판단해서 푸쪽이 아무래도 과다하게 떴으니까 밸런스를 축소시키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옵션은 까져야 되요 프리미엄이 이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오른거 많아 그죠 푸시 그 다음에 콜은 빠졌는데 빠지는거는 최대한 빠질 수 있는게 100이야 100 100% 이상 빠지는거 없어 오르는거는 200% 300% 500% 막 오를 수 있어 뭐를 빼야됩니까 많이 올라있는 푸스를 빼야만 밸런스가 맞아져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왜 콜은 빼봤자 100% 밖에 안빠지는데 푸트 옵션은 10배 올랐거든요 1000% 올랐어요 이게 빠질게 많으니까 반등시키면서 이게 빠지면서 밸런스 맞아지는거거든요 그러면 약간은 기대할 수 있는게 여러가지를 봤을때 푸스를 빼는게 더 용이하다 많이 올라가 있는거 그러면 시장상황이나 여러가지 상황 봤을때 반등도 가능하다 조심스럽게 예측해볼게요 에침가스 1차 테스트 완료 굿잡 우리나라 박수쳐야돼 그죠 일본놈 쉐끼들 정신차리게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어봐야 소용없어 후성하고 계약하면 되지 그죠 똥줄 탈겁니다 잘못했다 싶을겁니다 사람 잘못 건드렸어 그죠 저 말구요 그죠 우리나라 국민들 자 그래서 오늘 좀 아쉽습니다만 내일 어떻게 보면 이만큼 적당하게 물량 받아내는게 더 좋아요 뭔가 하면 강하게 올라버렸으면 쭉 땡기면서 끝내면요 내일 후폭풍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무리할때 그냥 좀 처지면서 끝났잖아요 털컷 털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그렇다고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아쉬워도 적당히 잘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 또 우리 새롭게 또 만나요 내일 만나 그죠 내일 만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야 미국 선물 좋아요 그죠 좋구요 자 중국 아 일본 상황도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이거 다 보고 있을거거든 기관외국인 다 보고 있어요 야간장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도 나중에 보시구요 자 중국 1번 체크 자 중국 1번 양호 자 중국 4시까지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큰 문제없으면 양호합니다 그죠 자 오늘 아 많은 분들 성원해 주셔서 아 그래도 재밌게 또 방송해 봤습니다 자 중간에 방송 중간에 들어와서 만약에 방송 제대로 시청 못했다 하시면 한번 쭉 돌려 보면서 지나간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중에 아 상당히 또 기법에 관련되어 있는거 가장 기초적인 기법 안내도 우리 나가자 님과의 상황극을 아 펼쳐 가면서 방송 했으니까 도움 충분히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너무 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권유 안했다면 아 구독 안했다면 구독 안했다면 구독 눌러 주시구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 목 터지라고 방송 했습니다 다음에 여유 되시면 슈퍼챗 수록 닥터케익 후원도 가능합니다 수익 나시거나 하시면 그렇게 후원 좀 해 주십시오 광고 나올 때 열정 쉬어 다 하십시오 스킵하면 아무도 만대요 추천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오늘은 추천방송보다는 아 이 방송 끝까지 한번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열정적인 남자 암 닥터케이요 빠이빠이 i'm back to key 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sh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ou